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헐!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신작... 뭔 게임이에요, 이거? 근데? 장르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고양이가 사이버 펑크 도시를 돌아다니는 내용인 것만 알고 있는데 장르는 뭔지 잘 모르겠고 한글 정발이고 그냥 트레일러 영상만 딱 봤는데 너무 뭔가 좀 신비롭고 참신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무슨 게임인지는 같이 플레이하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시작!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고양이 걷기 시뮬레이터일까? 너무 궁금해. 고양이들이 보이네요. 난 옛날엔 고양이들이 되게... 좀 주인... 못 알아보고... 진짜 막... 자기... 막 개쌍 마이웨이라고 해야되나? 그런 동물인 줄 알았거든? 우리가 지금 고양이를 두 마리를 키우잖아. 보면 엄청 귀엽고 주인도 잘 따르고 엉뚱해요. 이쪽... 뭐야 여기가 어디야? 포커스 온 할 수 있고 달릴 수도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상호작용. 아 뭐야 귀여워! 어머나 미쳤나봐.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귀여워! 어머나 미쳤나봐 진짜. 너무 그... 고양이스럽게 노네요. 고양이에 대한 연구를 진짜 많이 한 게임인 것 같애. 어어 미쳤네 진짜. 다 가족인가봐. 뭐지? 이렇게 그냥 하루를 보내는 거야? 알았다. 아주 욕구하네. 어어 미쳤나? 그럼, 나도. 아하하하핳. 나는 저 고양이들이 기분 좋을 때 내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것 같애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거 약간 희쁨이 시키... 시켜보고 싶다 희쁨이 반응이 너무 궁금한데? 벽의 안쪽 이야 아니 이게 뭔가 도시가 멸망하고 숲으로 뒤덮인 느낌인데요? 버려진 도시인가? 아니면은 인류가 멸망했나? 얘는 먹을 거 어디서 구해? 아 귀여워 걷는 거 봐 혹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네요? 고양이가? 그건 아닌듯? A키로? 점프가 되는 거 아니었어? 방금? 상호작용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네 아직 조작법을 잘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구나? 내가 착지해야 되는 곳을...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다... 물가루는 못 가네요 캐릭터로 움직이면서 착지해야 될 곳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있어야... 갈 수 있는 거 같아요 야옹 소리 내기 제가 울면 다른 애들도 다같이 반응해요 뭐 약간... 모여라 이런 느낌일까? 와아... 배경 미쳤다... 하하하하하 으음? 아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와우 비둘기! 비둘기를 잡을 순 없는 건가?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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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왠만한데는 다 올라갈 수 있나봐요 어? 저 밑에도 갈 수 있네..? 에헤에? 뭔가 히든같은건 없나? 메뉴 같은게 없어요 메뉴같은게 전혀 없고 길게 눌러서 연속 점프하기 숙이는건 알아서 숙이네요 B를 눌러보라고? 다른키 다 눌러봤는데 약간 수집창 이런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진짜 길 가는데로 닫는데로 가는게임인가봐요 우와 야하 길게 눌러서 관찰하기 어떻게.. 안하는거지? 오오 위험해 위험해 조심해 제발 어어? 어어? 안가는게 좋을거 같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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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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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저 쪼꼬미가 아이고 저 쪼꼬미가 괜찮아? 아 왜 절뚝거리는데요? 어 어 제대로 울지도 못해 어어? 죽어서? 전기가 갑자기 들어왔네요 저기 쓰레기봉투 저기 쓰레기봉투 뒤지고 있는건 뭐야 저 고양이가 아니었네? 무슨 로봇 같은건가? 어? 나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좀 멀쩡해졌나? 그루밍도 하는데? 달랠 수 있어? 달려지진 않아요 아아 아까 봤던 장면이 저희의 그 앞쪽에 있었던 장면이네요 어 여기 옆에 카메라 달렸니? 뭐야 뭔소리야 아까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애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였을까? 이런데 가봤자 뭐 히든요소가 있을거 같지는 않고 길 보이는대로 빨리빨리 가..갈게요? 도전거지를 달성함 점프 실수 데앱새레 죽은 도시? 어? 그니까 저게 뭐냐고 공포게임은 아니죠? 여기로 올라갈 수 있네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 혹시? 쓰레기 더미 위로는 못 올라가네요 어? 어? 로봇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라는 거죠? 어? 무슨 소리야? 뭐지? CCTV가 나 쫓아왔나? 어? CCTV가 계속 날 감시하고 있구나 헬프 묘하게 물이 들어오네? 절묘해 아주? 도움이 필요한 고양이가 있나봐 팔로우 미? 엥? 엥? 날 안내하는 거야 지금? 아우 점프력 좋아요 그래픽 미쳤네요 요즘 게임들 수준 다 왜 이래요? 근데 그래픽카드가 나만 하질 않아 저 우리 컴퓨터 환경도 생각하면서 만들어줘 이..이..이..이..어떻게 가? 원래?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거 보면은 아래쪽에서 뭘 해야되는 거 같은데 저건가? 어? 이거 상호작용이 가능하네? 엥? 물고 있는 상태로? 갈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 굴려서 멈추게 하는 거 같죠? 으함 페인트통 으악 하하 툭툭 쳐서 떠- 헉? 흐으으음 바닥이 안 보여 몇 층이야 여기 높은 곳에서 물건 떨어트리긴 진리지 다 떨어트려 다 떨어트려 에헤헤 톡톡톡턱 건드리는 것도 진짜로 구현 잘했다 그냥 슥 미는게 아니라 약간 톡톡톡톡 이렇게 건드리잖아 아니 페인트 통을 떨궜는데 바닥에 닿는 소리가 안들려 어? 들렀 어? 바닥 보인다 저기는 바닥에 보이기는 하네 근데 어떻게 가냐? 건너편으로 가야되는데 오! 점프가 돼요 이쪽으로 어? 밑에 팔로미 계속 자기를 따라오래 위로는 못 가나? 갈 수 있어요 이건 뭐야 피레침이야? 왜 이렇게 되있어? 못 밟게 해놨네 카메라가 갑자기 고정이 됐어요 이게 뭐지? 한번 더 아아 유리를 깨트렸어 저 팔로미라고 적혀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유리를 부수고 어? 모니터가 꺼졌어요 으악 아 발자국 하하하하 이건 뭐야 어? 아 스크래쳐야? 아하하하 좌우를 연타하면은 얘가 막 익네 아 귀여워 하하하하 우리 애기들도 이런거 보면은 못참지 막 미친듯이 긁지 여기도 있다 긁어야지 이 쪽으로 가래요 이 쪽으로 가래요 분위기를 한껏 느끼면서 천천히 진행합시다 솔직히 길만 보고 미친듯이 달리면 금방 볼 것 같은데 와 빗물을 마시네 별로 관광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지? 즐길 수 있을 거 보일 수 있는 거 다 보자고 여기를 타면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약간 엘리베이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귀여워 근데 보통 일반 고양이라면은 이런 곳에 탈 생각 자체를 안 하지 않을까?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올라갈 수 없어요 이제 어? 저 로봇들 어? 뭐야 봤어? 계단을 뚫고 도망가던들? 재단을 뚫고 도망가던들? 제작자님 쟤네 막 벽두래요 빨리 고쳐줘요 저기 또 있다 어? 아유 깜짝이야 뭐야? 냥펀치 갈겨서 죽었어 내가 로봇을 죽였어 고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되게 좀 경계심이 많은 동물이죠 순둥순둥한 애도 있기는 한데 왜 대개는 이런 거 보면은 엄청 경계하지 여기로 올라가야되나? 저 바퀴벌레같이 생긴 애들은 계속 나오네 어? 어? 쟤 뭐야? 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어? 쟤네 왜 저래? 어어? 야 지금 보니까 로봇이 아니고 생물인데? 아아아아 헤드크랩이야? 헤드크랩? 하프라이프에? 어이구 씨 뭐야 이거 꺼져 아아아아악 아악 저리가 헉 말이 있어 아우 저리 가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왼쪽 위? 어디? 아야야야야 이거 어떡해 으아아악 주문! 아 쭉 직진했었어야 됐네 위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저 창문 틈 사이로 가면 됐었던건데 아니 괜히 저 화살표가 어정쩡하게 있어가지고 나 위로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어 다시 가자 아 근데 좀 궁금한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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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여기 이런데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네 애들이 튀어나온 곳 있잖아 애들이 튀어나온 곳도 길이 있거든? 잘 보네? 그런데 좀 가보고 싶어요 이런데 어이 막다른길이네 길을 가려고 하지 말자 막다른길이니까 길을 가려고 하지 말자 막다른길이니까 저 위도 지금 창문 그 철창으로 막혀있고 아 뭐야 아 꺼져 그럼 이쪽은? 어? 다른길이야? 어? 뭐야? 루트가 다른데? 뭐? 아 같은곳이구나 뭐야? 가자 야옹 소리내기 어? 야옹하면은 이 모니터가 반응해 철창으로도 갈 수 있네요? 근데 의미는 딱히 없어 보이고 와 천재야 얘? 사람인데 그냥? 어떻게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 세탁소? 건물 아닌줄 알았는데 그냥 벽을 넘은거였네요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어? 어? 아아 이 안에 들어가서 통을 굴릴 수 있구나 아 나 위쪽에서도 굴릴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쪽에서 통을 굴릴 수 있네요 점프 이 야옹이 약간 그 길 못찾을 때 힌트를 알려주는 용도인가? 네 네 아 아 아 네 아무튼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라고 하는거 같은데? 기계가 우리편이야 어! 잠깐만! 아이고! 어 살았다 와... 큰일날뻔했네 조심해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돼? 아 위로 응? 저쪽으로 가기엔 너무 멀어 저 위로 가야되는구나 밀어 한 번에 내려갈 수 있어요? 어어어 제발 좀! 아우씨!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다녀? 쫄려 뒤지겠네 확실히 어? 저쪽도 길인가? 하는 곳들은 99% 막혀있어요 방금처럼 그 헤드크랩한테 쫓길 때 길이 나눠져 있는 곳은 가끔씩 길이 있기는 한데 다시 어유이씨! 봤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우 살 떨려 거의 대부분은 길이 지금 하나로 해결하되어 있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여긴가? 오우! 들어왔어 저길 들어가야되나? 저길 들어가야되나? 오 뭐야? 천재야 얘? 퓨즈박스에요 퓨즈박스에요 혹시 다시 꽂을 수 있나? 오오.. 꽂아지네 이게 무슨 고양이야 사람이지 말도 안돼 배터리 갖고 가보자 어? 배터리 갖다 뱉었어요 지금? 아파트 여기는 확실히 좀 사람이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불도 다 들어와있고 아 마음의 안정 아 좋다 와 책 다 엎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박 아 리얼하네 도움 필요 아하하하하하 데이터 손상 등 도움에 필요함 다운로드를 위해 동체가 필요함 문으로 들어가져 전기를 켜줘 동체를 찾아줘 동체를 찾아줘 설마 그 동체가 내가 되지는 않겠지? 이쪽이 열렸네요 어? 뭐야? 다 도스 컴퓨터네 다 도스 컴퓨터네 어... 밑에 퓨즈가 네 개 필요해요 저 위쪽에 있네 저기에 어떻게 가지? 저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 이건 뭐야 오우 요 이거는 해외 여기로 올라갈 수 있겠다 어떻게 뺐노 이거 게임이 사기치네 ? 그래서 위로, 어 올라갈 수 있구나 크아, 이 정도는 착지할 수 있다 이건가? 다 된거 아냐? 어 뭐야? 허어 아, 세이크릿 도어 와 동체! 저 안에 로봇이 들어있나 봐 이거 정말 항반되는걸? 오, 대가리가 떨어졌는데요? 이게 뭐야? 저 위에다가 이걸 놓으라는거 같은데? 네 됐다 드론이야? 엥? 뭐야? 오오 오오 드디어 말을 할 수 있는거야? 말을 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정말 고양이다운 반응이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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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메모리가 손상된거 같아 꽤 오랫동안 전자네트워크에 갇혀있었어 여기에 살고있던 과학자를 위해 일했었지 지금은 나를 B12라고 불러줘 그냥 B12라고 할게요 B12라고 불러줘 내 표면에 그렇게 적혀있거든 네드시티 네드시티는 위험한 곳이지만 너는 괜찮을거 같네 여기서 나가자 나를 따라와 도전과제를 달성함 혼자가 아니야 저 키로 문을 열 수 있어 이정도는 기억하고 있지? 내가 가져다줄게 아 이정도는 기억하고 있지 되게 오랫동안 갇혀있었나 봐 키 얻기 아 이거 다재다능한 로봇인데 배터리가 벌써 부족해 따라와 이걸 착용해 어 뭐야 아하하하하하하 와 이거 진짜 현실고증 쩔었다 고양이한테 뭐 입히면 이렇게 반응하는게 맞지 무거워하는게 아니라 지금 등에 뭐가 털에 닿아서 이러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는거에요 어 고장난거야 지금 하하하하하 이 백팩은 너같이 작은 네발 동물을 위해 만든거야 불편하니? 걱정하지마 익숙해질거야 키를 디지털화해서 배낭에 넣었어 오오오오 인벤토리 열기 와 드디어 가방이 생겼어 디지털화 할 수 있구나 실제 사물을 메모리 센서가 금방의 메모리 데이터 탐지중 이게 뭐지? 이게 수집요소네 드디어 수집요소가 나왔군요 간단하지? 궁금한 물건이 있으면 내게 보여줘 지나가다 다른 로봇이 있다면 그 로봇에게 보여줘도 돼 이제 이 아파트에서 나가자 자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ose웅 오우우우우우우웅 오케이 이제 다시 잘 걸을 수 있어 조명경기 우와아ão 배터리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니? 친구야? 근데 조명 없어도 될 것 같애 너무 밝아 아우 눈뽕 디지코드 사용 코드 입력? 난 모르는데 여긴 너무 어둡다 불을 켜야 될 것 같애요 위쪽에 뭐라고 써있네요 올라가 볼까요? 코드 3 플러스 48 그럼 51이라는 뜻인가? 아 3748이구나 플러스가 아니라 지워져가지고 3748 고오 얘 인간이라니까? 이 상태에서도 라이트를 켤 수 있어? 안 켜져져요 라이트는 약간 특정한 상황에서만 발동이 되나봐요 와 멋진 곳이네 저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아무래도 중요해 보여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얘도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안 가르쳐주네 난 지금 목표를 좀 알고 싶거든? 내가 왜 이걸 싸돌아다니고 했는지? 하긴 애초에 고양이가 무슨 목적이 있겠어 그냥 발 닿는 대로 다니는 거지 뭐 아 목표가 그건가? 가족들 다시 만나기? 이제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히든 같은 게 뭔 소리야 이게 아 저쪽 반대편으로 가는 소리였구나 센서가 금방의 메모리 데이터 탐지 중 이게 히든이 맞나? 잠깐만 기억났어 아웃사이드 말이야 이전에 가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넌 여기에서 온 거니? 바깥 세계군요 아웃사이드 난 누군가에게 아웃사이드에 가겠다고 약속했었어 누구였을까? 이 엽서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 가져가자 헬롯 따라온 아이템 난 왜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 기억은 어디에서 온 걸까? 계속 가자 새로운 메모리 복구 아 사진이 히든 아이템이네 히든이라기보다 수집 아이템 어 이 장소 오케이 아까 나눴던 대화군요 이 메모리를 다 이렇게 모았을 때쯤 어떤 스토리가 밝혀지지 않을까? 3% 하나의 3% 33장을 모아야 돼요 개 때리고 싶네 이게 자꾸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니까? 문 열어야지? 이러면서 방금 문으로 갔잖아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 문 반대편도 한 번 쓱 보고 꼼꼼히 보지 말까? 이게 보니까 다음 목표 지점이 좀 미리 보이는 것 같던데 지금은 안 뜨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애 번역하기 번역이들? 세이프존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아닌 것 같은데? 어 막 점프한다 오우야 미친 어? 저기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네 슬럼 슬럼 안녕 왜, 왜 그래 어? 뭐야, 뭐야 어? 어? 왜, 왜 그래 나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여기? 여전히 헤드크랩같이 생긴 애들은 득시글득시글 하는데 왜 날 보고 기겁하면서 도망.. 가? 이거 로봇 머리에요? 마네킹은 또 사람인데 사진을 보니까 여기 사는 생물.. 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살고 있는 애들이 다 로봇이네 인간이 없나봐 인간이 없어 나도, 나도, 나도 데려가.. 에라이씨 어? 저기 저스티스 있는데요? 저기 봐! 저스티스 있어! 저스티스가 뭔지 모르시겠다면 산나비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 첨부해드릴게요 ㅋㅋㅋㅋㅋㅋ 말할 줄 알아? 보스전이야 혹시? 대화하기 에? 뭐라..뭐라는 거야? 이들만의 독자적인 언어가 있는 것 같아 넌 절크가 아니구나 우리는 너같은 종을 본 적이 별로 없어 아무도 먹지 않는다면 우리 마을에 있어도 돼 아무도 먹지 않는다면 우리 마을에 있어도 돼 흐흐흐흫 내가 로봇을 잡아먹을거라 라고 생각하는거야? 그래도 번역을 해주네요 우리 똑똑이가 경보 해제하나보다 어 그러네 아아 그 헤드크랩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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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르고 있던 그 헤드크랩이 기계를 먹나보다 맞네 그래서 아까 그 기계 옆에서 막 이렇게 으적으적 하다가 내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도망갔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양번치로 이제 마무리 막타 갈겼고 헉 헉 그럼 난 살인마가 된거야? 가디언과 말하기 길을 잃은거 같네 길을 잃은거 같네 뭐가 필요하지? 아이템 보여주기 아웃사이드 사진이라니 아웃사이드 사진이라니 말도 안돼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아 여길 떠나는게 불가능하단건 모두 잘 알고 있어 뭐 아웃사이더는 그렇게 생각 안하겠지만 하지만 여성들도 지금은 모두 사라졌어 모모만 빼고 말이야 모모가 누구야 만나서 얘기해볼 순 있겠지만 만나서 얘기해볼 순 있겠지만 이미 그는 떠나려는걸 포기했어 그게 최선인거지 그는 주황색 네온사인이 있는 저 높은 건물에 살고 있어 비일리에게 도움 요청하기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나를 불러 내가 도와줄게 그 아디언이 주황 네온사인의 큰 건물에 있는 모모에게 말을 걸라고 해서 목표를 알려주네요 이게 오픈월드 형식이다 그 오픈월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등장인물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지금 갑자기 오픈월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계속 상기시켜주는 시스템이 생긴거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단서야 다른 애들도 한 번 말을 걸어볼까? 절크인줄 알았잖아 절크가 그 헤드크랩 이름인가봐요? 아이템 보여주기 오 정말 예쁘다 뭔가 중요한 인물 아니면은 다 시덥지 않은 대화를 하나보네 다 시덥지 않은 대화를 하나보네 자고 있어 로봇도 잠을 자? 374살? 사살? 호요? 번역하기 우리 조상만이 이 색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 한때 전 세계에는 색깔이 잔뜩 있었다고 한다 어! 지금 장면이 나와요 그죠? 얼추 어떤 장면인지는 대충 파악이 되기는 하네요 지지직거려도 여기도 그중 하나인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 번역하기 번역하기 오랜 조상인 물렁한 자들 인간이네 우리에게 이 도시를 남겼다 우리의 집이 그들의 유산이다 헐 인류 진짜 멸망했나봐 고대 이야기에는 별 별 별에서 세워나 우리 발 아래에 닿는 자연스러운 빛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이 빛은 우리 조상들에게 따뜻함과 행복을 가져다주었고 조상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약간 시대 배경 설명해주는 거네요? 인간들이 식물을 많이 개량했어 이젠 아주 적은 빛만 있어도 돼 어어 그렇구나 물을 조금만 더해도 엄청나게 커지지 정말 굉장한 기술이야 저게 뭔데 해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야 아 아 저게 머리야? 아하 머리 스타일이 있어 어? 에이 귀여워 뭐야 미쳤나봐 미쳤나봐 고롱고롱거리는데요? 아 하트 뜬다 로봇도 귀여움을 느끼나봐 아 일어나 갈 길 가야지 아냥 나는 뮤지션이지만 노래가 없어 푸른 하늘 언젠간 그것에 대한 노래를 만들겠어 자 이제 대화는 생각보다 영양가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 뭐야 이거 호기심이 많은 야옹이 어 뭐야 야 좌우 반전됐어 나 지금 컨트롤이 이상해 이상해 지 멋대로 움직여 살려줘 이거 어떡해 벗겨줘 이거 어떡해 아 됐다 이거 갑자기 휙 날라가냐 금고에 기묘한 비밀번호 얻기 디지코드 사용 인벤토리를 봐야겠지? 금고에 기묘한 비밀번호 비일리에게 보여주기 숫자를 따라가라 라고 쓰여있지만 0과 1로 이루어지는 이진법으로 보여 이 코드를 어떤 식으로든 해독해야 돼 아마도 이 금고와 관련이 있을 거야 하.. 시든이 있네 이게 쉽지 않구만 여기 숫자가 엄청 많이 써있네요 이것들이 설마 다 단서는 아니겠지? 이거이거 꼼꼼히 볼 수 밖에 없겠는걸? 이거이거 꼼꼼히 볼 수 밖에 없겠는걸? 뭐야 에너지 드링크 스피드 2K 얻기 진심임? 에너지 드링크 스피드 2K 에너지 드링크 스피드 2K 비일리에게 보여주기 이유는 모르겠지만 설렘에 로봇들은 그걸 일종의 화폐로 사용하는 것 같아 마시는 용도가 아니야? 조사하기 조사하기 아이템 회전 이거 이진법 우리가 막 진짜 해독해야되는거는 아니겠지? 개팰거에요? 뭔가 단서가 따로 있겠지 만약 진짜 내가 직접 해독해야되는거라면 그냥 안할래 안열고 말지 어? 찾았어 어? 약간 이런식으로 흡수하는구나 굉장히 컴페니언은 많이 진화했어 초기에는 그들의 단순한 AI가 인간의 예술을 모방했을 뿐이었어 이젠 그들만의 예술 세계가 있지 인간은 절박한 상황에서 예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종종 말했어 지금이 바로 그 절박한 시기야 메모리 복구 생각보다 찾는거 그렇게 어렵 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형지물이 복잡해지고 그러면은 좀 찾기 힘들라나? 아 번역하기 환기전원 공급장치 이걸 끌 수 있네요? 껏 끄고 여길 들어갈 수 있네요? 들어가면서 배터리를 놓쳤어요? 배터리가 더이상 필요없다는 얘기겠죠? 음 물도 좀 마시고 다 쓰러져라 다 쓰러져 집에 들어왔는데 딱히 뭐 할 수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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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릴 수 있어 올렸어 창문이 열렸어요? 그냥 밖으로 나왔을 뿐인데? 이 장소는 도대체 뭐지? 어? 어? 기호가 그려진 이상한 노트야 이것은 이것은 즈발 타자 라는 로봇의 것인가 봐 우리가 저크라고 부르는 것을 제외한 모든 유기 생명체의 흔적이 사라졌어 그들은 움직이는 거의 모든 걸 잡아먹고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번식해 이 도시에 갇힌 것만으로도 힘든데 말이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유용할 것 같아 가디안이 알려준 모모라는 로봇을 만나러 가야해 아.. 약간 히든 아이템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가게 되면 뚱뚜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스파트 하자 스파트.. 하자 이러고 있네 스파트 하자 스파트 하자 이렇지 오케이 근데 거의 대부분의 히든은 스토리를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한 요소예요 뭐 진엔딩을 본다거나 하는 요소는 아닌 것 같고 어... 이거를 다 꼼꼼히 모아야 될까 지금 고민이 좀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건 모으겠습니다 아 근데 그럼 플레이 타임 엄청 길어질 텐데? 걱정이다 걱정이야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두 번째 책을 얻었으니까 뭐 일도 있겠죠 당연히? 이 주변에? 웬일? 권역하기 시장 엥? 아이템이 있어? 아이템이 있다고? 이건 뭐야 안녕 진짜 이곳에 최고 제품이지 교환하려면 슈퍼 스피릿 세제가 필요해 최고로 잘 쳐주는 거야 악보 아주 유명한 작가의 걸작이지 교환하려면 에너지 드링크 캔 한 개가 필요해 어... 지금은 당장은 이걸 살 수 있긴 하네요 이게... 캔 세 개? 야 이거 진짜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되겠는데? 이 쓰레기통에 잔뜩 들어있는 숨겨진 보석을 봐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야 하늘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봤겠지 이걸 보여줘 보자 아니 사장님께 난 목마르지 않거든 오... 그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은 이 기호를 알고 있어 아웃사이더 아... 아까 이렇게 있던 얼굴 모양이 아웃사이더 표시군요 그들은 이 지역의 상층에 살고 있어 모모에게 물어봐 진짜 불량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저크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이 물건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슬럼의 위협 요소에 대비하는 것은 필수지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좀 찾네 자판기를 찾아야 돼요 멀쩡한 자판기 어? 메모리 아니네 그런 거리에 놓아뒀었는데 다음날에 저크가 전부 먹어버렸어 정말 말도 안되잖아 다 먹어 치우자 아아 다리를 비볐어 이상하니야 항상 너한테서 일어나는구나 난 무서워서 말을 안떠나 너무 위험해 게다가 이 문을 열 수 있는건 가디암뿐이야 고양이 커여워 얘한테도 비빌 수 있네 무얼 으허허허허허허 여러분, 히든 찾는 거 하지 말죠. 이거 다 찾으려면은 진짜 작정하고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봐! 갈 수 있는 곳이 엄청 많다니까? 시작됐다. 히든 장소. 찾아야 돼요? 아까 봤을 때 책도 숨겨져 있거든요, 또? 모든 걸 다 부셔야 돼. 약간 다 쌩 난장판을 쳐야 제가 먹을 수집 아이템이 나와요. 오, 이 사이로도 갈 수 있네. 노트 네번째. 기호가 그려진 이상한 노트야. 이건 클레멘타인이라는 로봇의 것인가 봐. 워킹데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트랜시버가 다운되기 전에 상위 레벨에 연락할 수 있었어. 그들은 미드타운이라는 곳에 있는데, 압재의 세력이 그곳을 통제하나 봐. 전에 모모와 이야기를 나눴어. 그의 눈. 그 표정을 잘 알아. 그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엔 유용할 것 같아. 가디안이 알려준 모모라는 로봇을 만나러 가야 해. 쌩 낭장판을 쳐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좀 그냥 무난무난하게. 어? 뭐 다른 아이템도 있는데? 악보. 이 곡은 쿨다운이야. 이 곡의 연주를 듣고 싶어. 아, 쓸모없는 로봇. 연주도 못해요. 이거 생각보다.. 진짜.. 희든요소가 많은데요? 이거.. 다 수집 못할 것 같은데? 왜이래, 왜이래. 우리 그냥 스토리 진행만 빨리빨리 하자. 아.. 살려줘! 아이템 임마. 계속 나와! 이건 또 뭐야. 설마 열어줘?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아, 안 열어주네. 미친듯이 긁으면 열어줄 줄 알았는데. 자, 히든은 약간 좀 그냥 눈에 보이면은 수집을 하는데. 어.. 하나하나 다 보면은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길어지고 내가 도중에 지쳐가지고 이 게임 못할 수도 있거든. 엔딩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아, 저기 또 캔이 있네. 저.. 저 미친 자판기. 저 불 들어와 있는 거 봐. 저 뻔쩍뻔쩍 나 좀 가져가달라고. 아우 씨.. 야, 그래도 캔은 모아야지. 딴 거는 몰라도 캔은.. 캔.. 쟨, 쟨 뭐야. 노인이야? 아, 너구나. 넌 생긴 것도 이상하고 작지만 뭔가 특별한 고석이 있어. 날 쓰다 넘어주고 싶은 느낌이 들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야. 아웃사이더에 로고가 있네. 그들은 표면을 찾는 집단이었어. 꼬모도 그 중 하나였지. 어느 날 그들은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하소도로 들어갔어. 슬프게도 그 이후로 그들을 보지 못했지. 어째선지 모모는 여기에 남았어.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 불쌍한 녀석. 악보. 미안해. 난 악기 연주는 못해. 어! 빨리 내려와. 어떻게 내려가. 어! 자판기를 또 발견했어. 아, 이거 꼼꼼히 봐야 되는 게임이야. 미치겠네. 왜 이렇게 계속 나오냐. 악보를 다 찾으면 아까 길 바닥에 누워있던 뮤지션한테 주면은 연주해 주지 않을까? 오늘이 어제의 내일이면 내일은 오늘이 어제가 되는 거지. 시간은 이상해. 우리는 물렁한 조상들처럼 늙지 않아. 우리는 여기에 영혼이 갇혀있는 거야. 슬프네. 좀. 열심히 싸돌아 댕기다 보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어? 여기 아까 그 문 닫았던데다. 야아아아! 아까 경보 맨 처음 울리고 문 닫았던 곳에 자판기 있고 여긴 메모리도 있어. 미쳐서요! 어어어! 인류의 명복을 빕니다. 인류는 이 지역의 첫 번째 거주자였어. 지금은 모두 죽은 것 같지만 죽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내가 이런 말하는 건 우습겠지만 그들은 정말 평안을 찾았을까? 내가 죽으면 평안해질까? AI에게 죽음이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 미안해.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가자. 하... 이게 참... 계속 뭔가를 찾게 되는 마력이 있네 어떡하지? 계속 찾아? 여긴 확실히 막다른거 뭔 소리야? 종굴러 가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버그? 세이프전 남쪽 입구 감시자구함 일단은 슈바 오일 1L 가디안에게 문이 봐라 설마 그 알바를 내가 해야 된다거나 막 그런건 아니죠? 분위기를 더해줄 기타 연주에 필요한 악보를 찾고 있음 찾은 명 가져오도록 나는 엘리베이터 근처에 살고 있음 모르스크 또 가디안에게 정리하는 학위를 찾았던 관광 되어보기 뭐여? 여기서 고롱고롱 소리좀 듣고있어봐요 저 화장실좀 갔다올께요 뭐여 나 어딨어 카메라가 막 계속 멀어진거야? 엔딩인줄 알았어? 오 확대된다 아이고 기지개 펴요 저 빛의 원은 보기 좋아 하지만 언젠간 진짜 하늘을 보고싶어 저건 뭐지? 저기 아웃사이더 표식이 있는데? 저기 가보자 궁금하네 아웃사이더 표식이 있는데? 아웃! 또 이 위에도 갈수있네 일단 저기 가보자 요기 이 아래쪽에 표식이 있잖아 전광판에 요기 말이야 여기 아까 갔던 데 아니냐고? 아 그 그래? 아닌데? 아냐 맞아? 맞아? 화분도 떨궜어 아 맞네 아 화분구 끄고 아 맨 처음 들어갔던 곳이구나 아 아 그러니까 일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아웃사이더 표시를 가 찾아서 가야되네 어 저기도 표식이 있네 우리 아까 갔던 데 정말 우연히 찾았네요 이렇게 힌트가 있구나 이렇게 힌트가 있구나 여기 히든 아이템이 있어요 하고 이제 표식을 새겨주 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 다 찾을 정신은 없고 캔만 보자 캔 저 문서는 솔직히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 뭐야 메모리 도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해요 이런 거 이런 거 어느 세월에 또 다 찾고 있냐고 빨간색 지붕이네 아니 아니 보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하하 보지 말라고 아 진짜 필레이 이 위는 갈 수 있는 거 야 뭐야 못 못 올라 아 가는 거 같은데 그치 바뽀라를 방해하지 말아줘 쟨 너무 서투르거든 일단 가자 이제 목표 지점으로 지금 자판기는 더 안 보이 아 또 저기 표식이 보이네 아 저기 또 아웃사이드 표식이 바로 보이네 어 리모컨 어? 리모컨? 어? 리모컨? 아하 투투투투투투 이렇게 건드리는 거 봐 뭐지? 어? 뉴스도 로봇이에요 광고도 로봇 광고가 나오고 어우 눈아파 홈쇼핑하는데? 계속 누르면 뭐 나오지 않을까? 도전 과제를 달성함 고양이 TV 다 본건가? 어? 꺼졌다 역시 도전 과제가 숨겨져 있었군요 일단 아웃사이더 찾아보자고 야 근데 그래픽 진짜 끝내주지 않냐? 맵이 너무 이뻐 어? 악보도 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실제 인간만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나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방법 42권 허 역시 로봇의 지능은 인간을 따라갈 수 없는 건가? 악볶 Reid 초 procrastination 타깝 적 attending 일 Möglichkeiten 아 악볶음 저기 뭔가 상호작용 표시가 있는데요? 어? 아 고양인 구석을 좋아해 아유 귀여워 여긴가? 음 뭐가 있을 것처럼 생겼네요 이거 못참지 미친듯이 긁어야 돼 아웃사이더의 사진과 모니터야 근데 여전히 히든은 못찾고 있어요 안녕 금고의 키를 찾았어 이건 더 주의해서 챙겨야 해 금고? 우리가 처음에 봤던 금고는 디지털 키였잖아 책더미 뒤에 금고를 숨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서제스 책더미 뒤에 금고? 아 그러니까 여기 있나 보네 여기에 다른 금고가 또 있나봐 어? 여기에 있었네? 나이스? 사용할 아이템 금고 열쇠 이미 찾았었네요 노트 기호가 그려진 이상한 노트야 이건 낙이라는 로봇의 것으로 보여 몇 주간에 연구 끝에 분간계에 강력한 UV 램프를 결합하는 데 성공했어 이걸 사용하면 나가는 길에 저크를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어? 첫 신호는 폭발적이었어 실제 조건에서 시험해봐야 될 것 같아 오 이 책에도 메모가 있네 이렇게 써있어 트레인시버에서 설계 결함을 발견했지만 고칠 방법도 알아낸 것 같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유용할 것 같아 가디안이 알려준 모모라는 로봇을 만나러 가야 해 그 말만 지금 세 번째야 정신이 나갈 것 같아 다 찾았나? 가자 이제 그러게요 이거 책 모아야겠는데요? 단순히 그냥 히든 아이템이라기보다 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나중에 유용할 것 같다고 지금 언질까지 해주잖아 뭐야 너 어디서 나왔어 깜짝이야 오 오와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모션이 나오네? 대박 아 어디가 아이씨 이게 아니었는데 이 안에 왠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장식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디테일하게 생겼는데? 니가 지붕에서 페인트 통을 가지고 너는 말썽거러오기 중 하나냐? 가만 좀 해 너희들이 만든 난장판 때문에 형근을 청소하는 것도 이젠 지쳤어 얜 뭐야 얜 뭐야 우리 페인트 통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할텐데 안그러면 코스마가 화낼거야 공을 갖고 노는게 아니라 페인트 통을 갖고 놀고 있는 거였구나 제발 어린애처럼 굴지마 널 해치지 않을거야 야옹 소리내기 이 페인트 통을 딱 던지려고 할 때 야옹하면 떨굴 것 같아요 지금 안되네 다시 됐다 그렇지 떨궜지 문 열지 개빡쳐서 지금 오 좋아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본데요? 아 진짜 짜증내는 소리 제대로 표현했다 또 매장 형원관을 치워야 되잖아 먼저 가기 위해서 놀지마 이 어졷자는 것들아 오오오오오 이건 진짜 히든이다 그죠? 이거는 mpc들의 대화를 듣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는 공간이에요 햄버거 가게인 줄 알았는데 세탁소 오네 여기서 뭘 하라는 거지?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저희가? 어? 슈퍼 스프레이스 제 아아아아아아 야! 야! 아이고 상점에 아이템 교환 아이템이잖아 아악! 이걸 어디서 온나 했더니 야... 미쳤네 게임 또 왔구나 이번엔 뭘 원하지 이건 전선 세트야 슈퍼 스피릿 세제가 필요해 슈퍼 스피릿 세제 에이 가져가 아이 개쿨하네 새로운 아이템 획돼 지금 악보가 6 2 2 2 잠깐만 어? 아 우리 이거 다 살 수 있구나 악보도 사고 네 번째 악보네 이것도 가져가자 가져가 가져가 아아 메모리네 이게 음 음 이건 컴패니언의 초기 모델이야 그땐 인격도 없었고 자동청소 로봇일 뿐이었지 결과적으로 보자면 인간의 흉내를 낸건 잘했다고 생각해 이들은 인간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래서 멸종되지 않았던 거고 착한 로봇들이야 음 그렇구만 상점 다 털었어요 하아 이게 그냥 서브캐인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가 다 절묘하게 이어져있네요 어? 네 officials 으 저희 지금 제 뒤에 있는 악보가 내가 전해줘서 저기에 붙인 거야 옵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따라서 오는거 틀림이 누르는거예요 그쵸 으 으 하나 더 줘 보자 아 뭐 오 악보 고마워 연습할게요 니가 악보를 또 찾아줄 수 있을까 으 고독한 로봇의 발라드 이거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 왼쪽에 악보 늘어나나 봐봐 늘어나네 근데 연주하는 거 일일이 하나씩 다 들어야 돼요? 오반데 그냥 악보만 받아가면 안 될까? 그만두기가 있다고요? 그거는 내가 여기 앉은 걸 그만두는 거고 앉는 걸 그만두는 거고요 멀어지면 그만둔다고? 애가 서운해하잖아 연주하고 있는데 가버리면 아,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으려는 겁니다들 당장 해보자 약간 중요한 정보 유명한 알고리즘을 작곡한 거야 유튜브가 작곡했어요? 이딴 없든 그냥 연주하는데 계속 들려 소리가 어? 이 건물 좀 수상해 보이지 않아요? 창문으로 가려져 있는데 좀 palette 안 확에 베이커ijah 이렇게 그러면 ... 뭐야ust 개일으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건 여기서 멈추나? 안 멈추는데? 방금 상호작용이 뜨긴 떴어 그지? 양동이 타고 중간에 내리는 게 맞다고? 어디 한번 보자 안 되잖아! 뭔가 상호작용이 건물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안을 어떻게 들어가지? 어? 이거 아까 봤던 건데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열때까지 기다리시오? 오! 오! 오? 열어줬어 엘리엇을 찾아온거야? 바로 저기있어 엘리엇 우리는 노예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만 며칠이 지난 후 우리는 영혼을 가지게 됐다 언젠가 아웃사이더들이 이 지옥의 출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모모 헉! 모모가 쓴 글이에요 흫 아이템 없지? 여기 침대도 있네 로봇도 침대에 서자? 어? 여기 아웃사이더 그림이 있네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어? 악보가 있어 와아 아니 이게 그냥 스토리만 진행하면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그죠? 내가 스토리만 밀어서 봐 여기 절대 안 왔을 거 아냐 이렇게 멋진 곳을 이건 다 즐기는 게 맞아 다 즐겨야돼 여긴 문을 두드리는 용도가 아니라 진짜 그냥 나무 벽이네요 엄청 잘 긁는데? 음? 뭘 도와줄까? 뭘 도와줘요? 난 전선이 필요하지 않아 여기 많이 있어 그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은 이 기호를 알고 있어 아웃사이더야 그들은 이 지역의 상층에 살고 있어 모모에게 물어봐 이 바이너리 코드를 읽어달라고? 이건 더퍼바라는 뜻이야 오! 대체 누가 바이너리 코드로 만날 장소를 알려주지? 더퍼바? 두퍼바? 여기로 가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금고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다는 건데? 뭐 수전쟁 있어요? 왜 이렇게 보들대요? 여기에는 뭘 들고 와야 되나? 뭘 가지고 와야... 아아... 메모리가 있네요? 이 나무는 놀라운 과학적 현상이야 인간의 독착성에 햇빛 없이도 식물이 잘 자라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건 놀랍지 유기체를 위해서는 도시의 공기를 정화하는 나무가 필요해 로봇 세계는 필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돌보고 있지 인간들이 그러길 원했을 거야 이 친구한테는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왜 다시 올라와 이씨 하아... 얘들아 아웃사이더 마크 찾아 책 하나 마지막 하나를 더 찾아야 돼 이 도시에서 뭐야 이거 그랜마의 의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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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머니 일단 비벼 포감을 사 그랜마가 여기 있었구나 나에게 전선을 가져다 줄 수 있니? 너에게 판초를 만들어 주고 싶지만 전선이 필요하단다 고마워 바로 시작해야지 이게 어딜 봐서 전선이에요 털실이지 새로운 아이템 획득 판초 가져가 꼬마야 잘 어울릴 거야 새 옷은 마음에 드니? 판초 보여주기 이건 정말 따뜻해 보여 추운 로봇에게 딱 좋겠지 조사하기 이걸 왜 갖고 있는 거야 추워하는 야 야 야 방금 부들부들 떨고 있던 거 그게 추워서 그런 거였구나 수전증이 아니라 저기 아저씨 추워요? 진짜 추워하는 게 맞을까? 어? 이거 어디서 났어? 굉장한데 써볼게 오오 판초 고마워 수리할 게 있으면 나를 찾아와 이걸 보답으로 이제 뭔가 수리를 맡길 수 있어요 고장 난 거를 뭔진 모르겠어요 제가 고장 난 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왜 지금도 떨어 떠는 게 좀 멈췄나? 떠는 게 좀 멈춘 거 같은데? 고장 난 거 고장 난 게 뭘까 아니 이거 사이드 퀘스트 진짜 개 많아 어 눈 작은 저크처럼 보이는구나 멀리서 볼 땐 그래 녀석들은 외모도 소 소리도 귀엽지만 거기에 속지마 금속을 씹어먹는다고 끔찍해 어? 여긴 또 뭐야? 어? 여기가 빠예요 그 그 코드 어? 어? 제이콥 이달의 직원 XX27년 9월 아니 이거 미쳤어 모든 게 다 이어져 뭘 원하는 거지? 음악 변경 이거가 힌트야 혹시 5라고 쓰여있는 게 넌 처음 왔구나 뭘 도와줄까 아주 오래된 바이너리 코드네 진짜 아는 자만 읽을 수 있어 못 읽어주네 이걸 뭐 좀 알고 있을 줄 알았더니 좀 더 찾아봐야 되나? 흐허헣 넘어갔어 위로 올라갈 수 있... 있네요? 숫자 써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펍 어? 여기 메모리 있어요 정말로 이걸 먹나? 그들의 원래 설계에는 소화기가 없어 인간을 모방해서 어떻게든 진화한 건가? 나도 시도해볼까?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고 싶어 오케이 가디안이 있네요 지금 이 브금이 나오는 걸로 봐선 여기에서 뭘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브금은 절대 그냥 나오지 않아 어? 설마 하나라도 넣어봐 다 넣으면 도전 과제 달성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딴 거 없나? 어? 어? 아 그냥 가.. 갖고 놀 수 있구나 아 나 물 수 있는 줄 알았어 대박 이건 저 위에 레벨2에 사는 이들만의 신문이야 몇 년이 지났지만 읽을만해 엥? 난 되게 중요한 인물일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두번째 식탁에 뭐가 있었다고? 어? 아아 오우 오우 눈치도 좋아 일단 악보 하나 얻었고 금고 코드는 금고 코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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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1, 2, 8, 3 찾았다 그렇지 이거지 딱 티가 나잖아요 1, 2, 8, 3 당장 나가 야아 뭘까? 에 에 겨우 악보 이 정도로 꽁꽁 숨겨놨으면 얘한테 악보 다 줬을 때 뭔가 엄청난 이벤트가 일어나나본데요? 뭐지? 일단 다 해보자 4 3 5 8 하나 모잘라 하나 일단 다 주자 하나가 어디있을까 끝났어? 오케이 잘 들었고요 무제 이 곡에는 정확히 44개의 음표가 있어 이게 연주하고 있는 거야? 무제일만 하네 뭐야 뭐야 무서워 짧아서 존네 이때까지 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좋았어 그래 뭐야 뭐야 진짜 뇌절이야 그만해 미친놈아 여기서 나가야겠어 다른 악보 하나 더 찾자 그냥 뇌절연주 끝난 것 같다 가보자 마지막 읽을 수 없는 악보 되게 잘하는데? 우리가 못 먹은 게 1번이죠? 1번이면은 스토리 진행하는 루트에 있을 확률이 제일 큰데? 저기로 가볼까? 저기 어떻게 올라갔니? 저번에 지금부터 이야.. 이렇게 도착하는 게 쉬운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티비가 안 나와서 슬퍼 아웃사이더라고 해서 뭔가 대단할 줄 알았는데 아웃사이더 여기 악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좀 보자 도시의 디름은 약 450미터이며 원기둥 모양이다 우리 위에는 층이 있다 도시에 천장이 있는 것 같다 내 책들에 따르면 천장 위에 크고 푸른 하늘이 숨겨져 있다 말 걸지마 말 걸면 진행되니까 오 메모리 벨콤2 이 비디오 게임 기억나 내가 만들어진 직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 과학자가 나는 이 게임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 재밌었어 그가 그리워 왜 그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지? 야 메모리도 결국엔 하나 남기고 다 찾았네 이거 다 찾으면 얘 로봇 완전 기억 복구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건 뭐야 또 이짓해? 빨리 벗어 그렇지! 내가 클 줄 알았어 여기 약간 페일이 있더라고 lassen 돌아가자 악보 다모았는데 근데 별 반응 없으면 어떡하지? 이건 뭐야 아 공야구나 자 그게 마지막 악보구나 잘했어 꼬마야 감사의 표시로 이 배지를 줄게 음악 배지 도전 과제를 달성한 멜로디 마지막 작품이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작은 왈츠 이거 멋지다 들어봐 배지는 아이템이 아니네요 뭐지 그냥 트로피 같은 건가 난 난이도가 꽤 있어가지고 수집 난이도가 꽤 있어서 되게 엄청난 아이템을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도전 과제 달성용이네 확실히 서브캐는 메인이랑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메모리 찾는 거는 확실하게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이거 지금 봤을 때 이거 진짜 그냥 그거잖아 기억 기억 다 찾으면은 좀 엔딩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딜까? 어떤 간판 뒤에 붉은 지붕이거든요? 어? 저기 있다 보여요? 저 파란색 반딧불? 저 살짝 반짝반짝 하는데 저기로 올라가야 되네 저 건물 옥상 아 이거 타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 대박 이거 그냥 자체적으로는 못 올라오는 건가? 와 이게 한 번에 와지네 뭐야 이 위에 어떻게 올라가 됐다 죽었어 이 불쌍한 녀석도 위로 올라가고 싶어 했나봐 그래 기억나 슬럼의 모든 쓰레기와 질병에서 멀리 떨어진 저 위쪽에 미드타운이 있어 끔찍한 시대에도 인간들은 스스로를 사회계급으로 나눴어 당시 대다수의 슬럼 주민들은 이곳에서 벗어나 위로 올라가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 로봇들도 이 행동을 복사한 것 같아 이 게임 가면 갈수록 너무 빠져드는데? 미치겠네 어떡하지 하나도 하지 말고 빨리 스토리 진행이나 합시다 라고 말했던 게 3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미 다 모았죠? 정신이 나갔어요 그냥 이것도 약간 풀영상으로 올릴 것 같아 저번에 엄청 재밌게 했던 젤다풍의 게임 있잖아 큐닉처럼 풀영상으로 올릴 것 같아 자 이제 아웃사이더한테 말걸로 갑시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요 까아 아니라 아웃사이더 표식을 찾아야될 까아 아니라 아웃사이더 책이 저 아웃사이더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2, 4, 3이니까 1번 노트도 그 집에 있겠네 그지? 일단 말을 걸어볼까요? 말 걸어보자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 왜 친구들을 붙잡지 않았을까? 이제 난 혼자야 원하는 게 뭐지? 아웃사이드의 사진이야? 거기에 가고 싶어? 그만둬 시간 낭비니까 외로움과 절망만 가져다 줄걸 내 친구들도 같은 꿈을 꾸었지 하지만 이제 다 사라지고 나만 혼자 남았어 친구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연락을 해보려 했지만 빌어먹을 트랜시머가 작동하지 않아 친구들과 내가 아웃사이드에 대한 연구를 노트에 기록했어 정말로 나가고 싶다면 내 것을 가져가 음 말 걸어야 주네 너 혼자 해 나는 아웃사이더는 더 이상 신경 안 써 행운을 빈다 모모는 매우 슬퍼 보여 친구들이 그리운가 봐 그가 우리에게 준 노트를 확인하자 아웃사이더 선호모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웃사이더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모모의 서명은 나중에 더해진 것 같아 우리가 찾은 노트를 그에게 보여주자 에? 아니 야 이거 히든이 아닌데요? 수집 요소가 아니라 이거 스토리 진행하기 위해서 무조건 모아야 되는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우린 이미 다 모았죠? 짜잔! 노트는 메인이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그거 즈발타자의 노트지 그가 하는 말은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만 매우 현명했던 건 분명해 클레멘타인의 노트를 찾았나? 정말 용감한 로봇이야 내가 만난 자 중에서 가장 용감했지 잠깐 정말로 내 친구들의 노트를 모두 찾았어? 아 그 노트는 뭐야? 트랜시버를 수리할 수 있다고? 굉장한데 트랜시버가 그래서 뭐냐고 즉 우리가 슬럼 밖에서도 소통할 수 있다는 거지? 아아 지금 얘 앞에 있는 기계가 트랜시버인가봐 우리의 데이를 의심해서 미안해 약속할게 표면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겠어 뭐 너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어 이제 이 곰을 트랜시버를 고쳐볼까? 맞네 그냥 무전기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소통할 수 있는 연락소다 그냥 공유기인데요? 개 큰 공유기 짜잔 작동한다 자 날 따라와 닥쳐 난 이걸 먼저 해야겠어 참고로 저희 집 카페트도 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애들이 엄청 잘 뜯더라고요 저 위쪽 다른 건물보다 높은 건물이 보여? 저 송신탑의 맨 꼭대기에 트랜시버를 설치하면 도시 전체와 통신할 수 있을 거야 송신탑의 맨 꼭대기 내 친구들이 아직 밖에 있을지도 몰라 출고가 있다면 그들이 알고 있을 거야 트랜시버 자크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작고 빠른 건 너뿐이야 네가 필요해 작은 아웃사이더 우릴 하늘로 데려가줘 야 책임정가 나가기 무서우니까 창문은 왜 닫아? 유어어어어어어 가자 옥상 으로 따라와! 저기 적흐들이 엄청많이 있네 잡히면 죽는거야 알겠어? 조심하라고 야옹소리를 내어서 적을 유인하기 어떻게 해야되지? 오씨 큰일 날뻔했네 와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역겹게 생겼다 약간 엉덩이 세게 때려보고 싶게 생겼네 찰싹하고 어 아이씨 와 쓰레기통에 붙어가지고 먹네 이게 보니깐 그 그 플림 일주일 간 잘 쉬다가 오셨나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게임이 오픈월드였다가 다시 이제 이동할때는 약간 길 따라서 가는 액션 게임이 되고 그러는거 같애 와 저기 알 깐거봐 가기전에 가져가요 어 아직 안가요 진정해 어 메모리가 있네 도시는 네온으로 가득 차있어서 항상 그랬던건 아니었지만 특히 슬럼에는 엄격한 에너지 한도가 있었지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되는 어둠을 견딜 수 없었어 어느 날 누가 무지개의 캠프를 켰어 집 전체에 네온사인을 켰지 그 사람은 잡혀가지고 다신 볼 수 없었어 하지만 사람들은 희망을 보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모두가 집에 많은 조명을 설치하기 시작했지 압제자들은 더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아웃사이드처럼 색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 원래는 그럼 빛을 규제했던거야? 왜 그런거야? 이번 챕터에서 볼 수 있는 메모리는 메모리는 총 3개 그중 하나를 보았구요 알겠습니다 메모리는 좀 멀리서 봐도 파란색 안개? 반딧불? 같은게 있어가지고 좀 티가 나 어디로 가야되냐 이거 획 아 여기서 한번 더 점프? 저쪽으로? 오케이 지금 우리는 놓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잘 보면서 가자고요 난 이 시스템이 되게 좋은 것 같애 이번 챕터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 회색으로 지금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딱 두 개만 보면 되겠구나 이런 목표가 생겨가지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애요 그냥 마냥 다 이렇게만 돼 있었으면 나 진짜 모으는 거 포기했었을 거야 아이고 무서워 뒤지겄네 우와 저그족한테 점령당한 테란 같다 저그족한테 점령당한 테란 같다 역겨워 으의의의의의 엇 아 어 ... ... ... ... ... ... ... 어 어 .... ... ... ... 괜찮니? 같... 편해 소리듣고 걔때로 몰려왔나봐 으으으으 벽에 붙는거 왜이렇게 징그럽냐? 문 해킹하기? 그럼 저기 열릴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야되는구나 오케이 문을 열고 어? 그 다음에 문을 해킹하고 오케이 아 진짜 그지같이 생겼다 저 지방좀 봐봐요 소리도 징그러워 어? 여긴 뭐지? 어? 안가져진다 와우 지구는 멸망했어 여기가 지구가 맞기는 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사람이 살기는 했었으니까 지구지 않을까? 지구 어딘가겠지 지구 어딘가겠지 저 안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지 들어가는게 아닌가? 어? 아하 으어억 귀찮은거겠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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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철조망을 넘어서 못가네? 이렇게 가야되네 이렇게 가야되네 아하 도전점시 이리로 오진 않겠지? 아 깜짝이야 어 방금 한 마리 떨어졌어 급하게 오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얘들아 여기 맛좋은 고양이가 있어요 점프로 못 오네 쟤네 어디가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와라 반대편 어 어 징그러 아 사람 깨쳐 아 미친 점프력 뭔데 저거 여기까지는 뭐도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하지? 어 아니 왜 여기 한 마리가 있어 아니 한 마리 정도면 괜찮을 거야 어 왜 터져 죽어 어 왜 갑자기 터졌죠? 그리고 이 한 마리 내가 못 이겨? 뭔가 터지는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깔아 어 진짜로 깔려? 헉 깔려 죽였어 어 될 줄 몰랐는데 이게 되네요 찾았다 또다른 메모리 으아 미쳤다 개징그러움 내 코 코오퍼레이션 그들은 폐기물 관리를 담당했지 그들은 상위 레벨의 쓰레기가 슬럼을 뒤덮자 박테리아를 개발해서 모두 녹여버리려고 했어 인간이 사라진 후 그 박테리아가 돌연변이를 일으켰어 점점 성장하면서 쓰레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먹었지 그래서 저크가 생긴 거야 가자 야 결국 인간의 산물이었던 거네 저크가 인간이 문제라니까 어디로 가야돼? 아 저기로 가야되는구나 아니요 마지막 메인 기억을 못 얻었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엄청 위잖아 그지? 옥상에서 찍은 것 같은데 참고로 우릴 말한 건 아니고? 여기 다 떨어진다 게임 속 인간이 문제지 게임 속 인간 게임에 나오는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쓰레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메세지이기도 하고요 엘리베이터 작동 잘 되는데? 아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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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야 어이씨 어? 어? 왜? 나 어디서 튀어나왔어? 아우야 큰일 났다 빨리 뭐야 이거 어떻게 열어 그냥 점프해서 타야 되나 보다 점프 오케이 빨리 가자 붙지마 징그러워 이리와 으아 건물 자체가 완전 그냥 둥지네 저크에 둥지 냉면 먹고싶다 둥지 냉면 맛있네 왜이래 또 왜이러냐고 아 아 멀쩡히 열리는게 더 신기하긴 하겠다 그지 여기야 이 안테나에 트랜시버를 놔 잠깐만 슬러브로 돌아가기 전에 안테나에 트랜시버를 설치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 혹시 메모리 놓쳤을까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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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면이네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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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장면 저 별처럼 보이는 빛은 도시를 봉쇄한 지붕을 표시하는 불빛일 뿐이야 하늘의 별이 아니었구나 그래 지붕이 있다고 그랬어 그 지붕 바깥이 하늘이라고 했었잖아 아웃사이드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이 껍데기를 만들었어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따랐지 아무도 나갈 수 없었던 거야 아웃사이드는 재앙이었어 완전한 불무지라 생존할 수도 없고 위험했지 하지만 네가 그곳에서 왔다면 다시 그곳이 안전해졌다는 의미겠지 아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 고양이들이랑 같이 있었을 때 완전 그냥 다 자연이었잖아요 완전 불무지였던 게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자연으로 돌아간 상태였는데 우리 고양이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떨어져서 이 돔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돔에 살고 있던 로봇들은 이제 바깥이 안전해졌다는 거를 얘를 통해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아 이 스토리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내 약속은 아웃사이드로 가는 것 뿐만이 아니야 도시를 개방하는 것도 있었어 아직도 왜 어떤 기억은 나고 안 나는 기억도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이게 내 목표인 건 확실해 도시를 개방해야 해 자 돌아가서 모모를 찾자 이제 송신기를 연결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 위쪽에 있는 커다란 메모리는 스토리상 무조건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네요 어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거 같아요 안 써도 될 거 같아요 돌아오는 거는 빠르게 스킵이 되어있네요? 뭐뭐 어딨어? 뭐야 저기 메모다 작은 아웃사이더 니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니가 아직 살아있는 거겠지 잘했어 안테나를 활용하기 위해 내가 몇 가지 장비를 빼로 가져왔어 빼로 가져왔어 빼로 가져왔어 창을 잠갔지만 여는 코드는 매우 간단해 코드 이런 개시 대소문자를 구분하니까 주의해 바에서 보자 입구 근처에 창문에 대한 코드인 것 같아 가자 아 맞다 너도 기계여서 이거는 별로 어렵다고 생각을 안하는구나 아웃사이더들이야 오 신기해 TV 위로 올라가니까 저게 탁 확대가 되네요 오 카메라가 탁 고정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나 입력해 H라고? 아니 맞았네? 모모는 바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어 가자 빠로 바가 어딨지? 이런 바가야로 바로 찾았네? 이봐 복설복설랑 꼬마야 이리와 신호가 잡혔어 신호가 잡혔어? 부딪혔다 이게 작동하는지 볼까? 오오 거의 됐어 여보세요 누구 내 말 들리나? 여보세요 그래 당신의 말이 들려 우리는 설렘에 있어 우린 출구를 찾고 있고 잠깐만 제발 타자 아냐? 뭐뭐? 믿을 수 없어 제발 타자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정말 기뻐 어디야 다들 괜찮아? 그래 그래 우린 안전해 위로 가는 방법을 찾았어 여보세요 아직도 내 말이 들리나? 우리한테 오려면 하수도를 통과해야 해 매우 위험 절크가 사망해 안전하다며? 어어아아 하수도? 어떻게? 내 말 들려? 젠장 신호를 놓쳤어 믿을 수 없어 제발 타자가 살아있다니 그와 다른 아웃사이드리에 하수도를 통해 위로 올라간 건가? 하수도는 슬럽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지만 제발 타자가 성공했다면 방법이 있을 거야 아주 너는 통과할 수 없을 거야 거긴 저크가 득실되거든 바로 잡아먹길걸 특히 너말이야 꼬마 나는 쟤들이 과거에 도전했었어 다들 끝이 좋지 않았지 어쨌든 나는 경고했어 네 일은 내 일이 아니니까 아 지금 파텐더가 얘기하는 거구나 그의 아버지인 닭은 훌륭한 과학자였어 자크를 상대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지 몇 년 전에 그가 무기를 시험하러 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그으로 시머스는 변했지 시머스의 말을 듣지마 나처럼 겁을 먹은 거야 닭이 무기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아웃사이더와 합류 가능해 노트에서 닭은 비밀연구실을 몇 번 언급했어 그곳에서 작업을 했을 거야 시머스의 집에 단서가 있을 수 있어 어서 날 따라와 그렌누마가 이 스카프를 만들었어 멋지지 않아? 뜨개질의 달인이야 아직도 닦고 있냐 저거? 어이 시머스 문 열어 네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려 했단 말이야 예상은 했어 이 상황은 시머스한테 아주 힘든 일이니까 더 이상 아웃사이더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 나를 도와주진 않겠지만 너라면 좋은 생각이 있어 다게 이 노트를 가져가서 시머스에게 보여줘 다게 노트 많은 정보가 들어있으니 아마도 충격요법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비밀연구실을 찾아봐 작은 아웃사이더 나는 바로 돌아가서 다른 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다시 시도해보겠어 여기서 뭐해 내가 말했지 하수들을 통과하는 건 자살행이나 마찬가지라고 날 내버려둬 이게 뭐지? 잠깐 아빠의 물건인가? 아 전혀 몰랐어 우리 아파트에 비밀방에 있었네? 대체 어디에 tribal 마찬가지 stand에 우리 아파트 마찬가지로 Lords 우리 아파트에 삼 1953 우리 아파트에 비 Abu 우리 아파트에 비판하자 sections 나 미국 아파트에 비판할 등 뭐지? 다 하나씩 내려보는거야? 오! 아이고 떨어졌다 디지코드 사용 하지만 코드를 몰라 이런 곳에 디지코드가 있었다니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어째서지? 이러면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어 어? 어? 시간이 말할 것이다 시간? 2411 아니 저 벽시계 4개를 고치지도 않고 저렇게 계속 놔뒀었단 말이야? 아빠가 실종하고 있는 동안? 넌 집에서 건드린게 아무것도 없나보지? 넌 집에서 건드린게 아무것도 없나보지? 어? 아 2511이구나 헉! 이런 방을 본 적이 없어 아빠가 그동안 나한테서 이걸 숨길 수 있었다니 믿을 수 없어 이건 아빠의 저크 무기 설계도일거야 아빠는 항상 일 비밀스럽게 진행했거든 아빠는 무기가 이론상으로는 작동하지만 실제 실험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러고는 셀런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지 저크는 공식적으로 더이상 통제 불가 이젠 금속까지 먹어치우는 지경 이게 왜 갓겜인줄 알아? 극음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이야 디플럭스 청사진 초당 저크 20마리 파괴? 만들수만 있다면은 진짜 끝났네 구원받을 수 있는거네 뭐야 아무것도 없어? 물론 고양이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브금이 진짜 좋은거 같애요 귀엽게 들리지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인류시대의 오래된 박테리아 모든 종류의 물질을 먹는다 어둠속에서 완전한 시야를 가지고 있다 강한 빛에 반응한다 아아 네온사인을 왜 다 압수하고 빛을 규제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써있었네 아 저크가 빛에 반응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런거였군요 여기서 뭔가 흥미로운걸 찾았어? 뭔가 딱히 없는데? 아니 좁은 방에서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어? 뭐가 나왔어 고장난 추적기? 잠깐 그거 기억나 아빠의 추적기잖아 아빠는 항상 그 추적기를 사용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봤어 그것을 역이용하면 아빠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빠가 아직 살아있다는게 믿기지 않아 너무 보고 싶었어 그냥 거의 인간인데? 로봇이 아니잖아 이건 로봇들한테 아빠가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 애를 어떻게 나왔을까? 저크를 상대할 무기가 필요하지? 아빠는 분명히 무기를 하나 가져갔어 추적기를 수리하면 아빠를 찾을 수 있을거야 셀룸에서 누군가가 도와줄지도 몰라 나를 따라와 문을 열어줄게 그냥 만들었다고? 나은게 아니라 그냥 만들었는데 그렇게 가족에 대해서 말 걸어야되나? 그 추적기를 수리하는게 좋겠어 서서서서서서 서레이 아니 이게 사이드 퀘스트가 아니었네 야 여긴 사이드 퀘스트라는게 없어 전부 다 해야돼 수리해줘 한척 고마워 수리할게 있음 나를 찾아와 아니 왜 말만 걸면 애가 부들충이 돼버리냐 좋은 추적기잖아 이 모델 알아 토... 토...히마 이 작은 장치를 누구든지 추적할 수 있지 좀 봐도 될까? 어디 볼까? 업데이트를 하고 한가지만 더 하면 됐다 수리된 추적기 새로운 아이템 획득 가져가꼬마야 니가 찾는 일을 꼭 찾길 바란다 다시 돌아가? 추적기를 수리하는데 성공했어? 고쳤구나 잘했어 조아봐 핑이 잡혔어 아빠가 정말 살아있는거야? 믿을 수 없어 추적길 따라가자 아마 아빠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있을거야 저기 좀 좀만 빨리 가주시면 안되요? 막 횡단보도 길 건널때 길 안보고 스마트폰 보고 다니는 사람 같거든? 오오 여기구나 틀림없어 아빠는 정말로 슬럼을 나간거야 밖은 위험맞으면 확실히 알아야해 난 알아야만 해 가보자고 나가자마자 바로 알부터 보이네 으악 나가자마자 바로 알부터 보이네 진짜 위험해 보이긴 한다 진짜 위험해 보이긴 한다 어? 아 나 금고인줄 알았네 으어어위우 내가 약간 지방 흡입하면은 내 배에서 이런거 나오지 않을까? 아으씨 역겨워 아니 진짜 그런 느낌인데 저칼이 잔뜩 있잖아 우릴 잡아먹고 말거야 난 못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알아야만 해 이러고 갔는데 야 문 연지 3초 지났어 이 자식아 나는 느리거든 분명 저칼에게 잡히고 말거야 이 뱃지 바다 우리 아빠가 보시면 내 친구라는 걸 아실거야 와 바로 책임 전가 미쳤네 이거 아웃사이다 뱃지 문을 열어줄게 미안해 난 더이상 못가 나는 빠르지 않거든 아빠를 찾아줘 어? 이번 챕터가 넘어가면서 메모리가 세 개 생겼네요 첫번째 메모리 첫번째 메모리 그리고 그들이 여기로 쓰레기를 계속 던졌다는 사실도 기억났어 정말 끔찍한 짓이지 그래서 실패했는지도 몰라 알았다 난 더이상 못할게 찾아온 날 제자들 에이 막다른 골목 어? 어? 뭐야? 어? 에헤이! 시작하자마자 무슨... 어어? 아이쿠클클 어 큰일 났다 아이 걸렸어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아이고 씨 애들이 나온다는 거 자체를 몰랐지 이제 알았으니까 잘할 수 있어요 직진 직진 빠르게 빠르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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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오른쪽으로 어이구 씨 왼쪽으로 어이구 까자 이... 파이프 타고 좋아좋아 아아 붙지 좀 마 어? 어?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아이고 꺼지세요들 잠깐 반대편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밟으면 반동으로 가지 가졌다가 여기에서 잠깐 내렸다가 다시 반동을 주면 은근히 이동할 때도 퍼즐요소가 있네 파이프타고 . 괜찮아? 엄청난 초락이었어. 닭은 근처에 있을 거야. 거의 다 왔어. 갑자기 다리를 핥는다고? 다리 다쳤니? 혹시? 연출이겠지? 뭐 주변에 메모리 놓친 건 없겠죠? 두 개 남았는데 이건 아마 지금 어떤 건물 내부인 것 같고 이건 뭐 무슨 나무 판자로 되어 있는 임시 거처처럼 보이네요. 그죠? 천막도 보이고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겠지 뭐. 지금은 오픈월드가 아니기 때문에 놓칠 리가 없어요. 저기로 가면 되는 건데 뭐 저기가 비밀장소라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어디? 어디가 올라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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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뭐야 이 미친 마을은 오마이 갓 완전 잠식당했네 여긴 뭐지? 아무것도 아닌 어? 뭐가 있네? 퓨즈? 흠 이건 발전기야 작동하려면 다른 부품이 필요한 것 같아 발전기 아니 잠시만요 저 위쪽에 어떤 코어를 넣는 것 같고 밑에 퓨즈 8개를 찾아와야 돼? 이거 히든인가? 근데 내가 봤을 때 히든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냥 이게 스토리인 것 같은데 또 노가다로 찾아야 되나 봐요 저번에도 그랬잖아 와 히든이다 이러고 좋아했는데 다 스토리 재료였고 미리 다 얻어놓은 것뿐 이렇게 점프 어? 이 안쪽에 이어져 있어요 전선이 잠깐만 가지 말아봐 이..쪽은? 가도 되는거냐 여기? 내려가보자 으아아아 그래도 다행히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 창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저기는 올라갈수 없는거 같고 그럼 여길 볼까? 여기도 막혀있네 무조건 여길 들어갈수 밖에 없게 설계해놨네 들어가보자 어? 저크를 가둬놨네? 연구하고 했나? 어? 그리고 부금이 나오고 있어요 뭔가 히든이 있나봐요 여기에 아까 봤던것과 비슷한 종류의 발전기가 있네요 여기로는 지금 갈수가 없고 어 로봇이 있다 저친구가 아이고 미안해 그렇게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 누가 봐도 닭이다 박사같이 생겼네 잠깐 저 그거 아니잖아 넌 누구지? 그건 내 배지잖아 어디서 찾은거야 내 아들이 널 보냈니? 아 시모스 영리한 녀석 나는 오랫동안 여기 혼자 있었단다 집흘럭서를 테스트하려고 왔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아들이 너무 보고싶어 원한다면 집 주변을 둘러봐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아 너도 갇힌거야? 형 도우러 와줬구나 아니 나도 갇혔어 뭐지? 테이프를 넣어야 되나봐 어 어 여기 파리 잡는 스티커있다 밖으로 나가면 저크가 공격할거야 이건 뭐지? 얘야 디플럭서는 조심히 다뤄야해 저게 디플럭서야? 완전히 충전되면 저크를 폭발시켜서 산산조각낼 정도라고 어... 손전동 같은데? 이 녀석이 작동하려면 1.21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한데 근처에 그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건 집 밖에 있는 발전기뿐이야 위험하다면서 왜 날 조준하고 있어? 문제는 시동이 안 걸린다는걸 안다 퓨즈가 나간 모양이야 그리고 주위에 저크가 많아서 수리하러 나가기엔 너무 위험하단 말이지 나는 재빠르지 않지만 너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구나 발전기의 퓨즈를 교체하면 디플럭서를 충전할 수 있을거다 자 따라오렴 뭘 해야할지 알려줄게 음? 오우 메모리가 여기 있었네 인간들이 이런 의상을 입은 것을 본적이 있어 크기는 작았고 많은 소음을 내며 뛰어다녔는데 아아 애기들 아 그래 이제 기억나 어린이들 아이들 덕분에 거리가 더 활기찼지 아이들 때문에 힘들긴 했어도 어른들은 그들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것 같았어 낙은 시모스를 그리워한다고 말했어 그게 같은 의미인가? 왜 마지막에 체크가 되지? 나 뭐 놓쳤니? 아니겠지? 아 찝찝해 애초에 원래부터 순서대로 수집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두개 남았는데 마지막 거를 먼저 수집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이 퓨즈를 가져가렴 새거란다 발전기를 켤 때 소음 때문에 저크가 나타날 거야 네가 발전기를 고치면 내가 디플럭서를 충전해서 켤 수 있겠지 이 케이블을 따라가서 퓨즈를 교체하고 다시 여기서 만나도록 하자 행운을 빈다 난 위치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빨리 갔다 빨리 오자 그냥 꽂고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야? 키자마자 애들이 뭘 넣어 올라나? 불안불안 퓨즈를 여덟 개 꼽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이 위쪽에 이거 이 거대 퓨즈 하나만 꽂으면 돼? 튀어 빨리 뭐여? 오옷? 빠, 빨리 가자 아 난 버티고 쟤가 쏴 죽여야 되나봐 오오오오 야 엄청 위력이 좋은데? 이 보라색 빔이 나한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라색 빔에 계속 있자 오케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날 계속 비춰주네 어우 이씨 했다 어 디플럭서 성능은 생각보다 확실한데요? 난 되게 좋아한다 마치고나 네가 발전기를 다시 작동시켰어 디플럭서가 얼마나 강력한지 봤지? 이걸 이용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잠깐 이 디플럭서를 니 드론에 장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오? 드디어? 한 거야? 됐어 니 멋진 드론에 디플럭서가 설치됐단다 하지만 그렇게 작은 전령원에 적합한 것은 아니란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작 똥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하다는 걸 기억해두렴 이제 마을로 돌아가자 아빠가 간다 아들아 어떻게 사용하는데? 진짜 잠깐 밖에 못 사용하네요 조금만 써야 바로 과부하되버리네 닭이 설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해 이제 디플럭서가 있잖아 님 디플럭서는 어쩌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저크를 모두 처치해줘 L, B를 눌러 디플럭서 사용하기 좋아 우와 잘 작동하네 하지만 예상대로 과여될 위험이 있어 그렇게 되면 잠시 시켜야 한단다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는 쓸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버그로 애들이 갑자기 다 터졌었잖아 순간적으로 디플럭서에 힘이 발현되었었던 게 아닐까? 그 붉은 오염된 빌딩에서 갑자기 애들 동시에 다 터졌잖아요 기억나죠? 이 스위치는 작동하지 않는구나 전기가 끊긴 것 같아 그래서 뭐 어쩌라구요 그래서 고양이가 해결해줄 때까지 여기서 가만히 있으시게요? 와! 개 때리고 싶네? 거기는 왜 올라가니? 내려가 들어가 뭐 뭐 어떻게 해야될까? 이게 있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뭐 치워야되나 본데? 이렇게 하고? 아 아 위쪽에 환풍구가 있었네 환풍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으니까 굴린다 했더니 보이네요 진행루트가 은근히 퍼즐 요소가 있단 말이지 이게 여긴 또 상태가 왜 이러니 내려가면 돌이킬 수 없어 내려가시겠습니까? 예아 아 근데 우리 디플럭서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 내려? 괜찮아 우리에겐 디플럭서가 있어 디플럭서 도와줘요! 이 초록색 버튼 못 누르나?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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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왜왜 과열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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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시간 개 짧아 지속 시간 진짜 짧네 애들이 덤비기 전에 꽤 멀리 !에 서 쏴야돼요 가까이 다가가서 쏘려고 하지 말고 어 자동으로 열린다 어 야 내가 나한테봐 난리야 저 쟤 드세요 쟤 흐휴 아살아살에네 집으로 돌아가자 어우 렛걸려 뭐야 미션 뭔데? 지방이한테 물려 죽지 않기? 언제까지? 열 시간 동안? 일단 지금부터 시작 정신 똑바로 차려 5만원이 걸려있어 어? 뭐야 한 번에 왔네? 하하하하 엥 쟤 뉘신지 하하하하하하 모모 모모 아니잖아 얘? 아닌가? 쟤가 모모인가? 쟤가 아들이요? 아들이구나 미안하다 내가 내가 좀 사람을 잘 못 외워 작은 친구야 닭을 구해줘서 고마워 시머스가 더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어서 기뻐 아 모모가 아니라 시머스지 맞다 아들 이름이 시머스지 아 나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헷갈려 하지 전혀 외우질 못하겠어 이제 우리는 저크와 와서 싸울 수 있어 어 이제 엔딩인가? 모모가 하소드 옆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모모는 아웃사이더 시머스는 그냥 이제 닭의 아들 닭과 시머스는 행복해 보여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아 로봇이 한.. 비일리가 한 말이었구나 근데 이 마을을 은근히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잠시만요 나 진짜 놓쳤어요? 아 아니지? 아 나 메모리 놓칠까봐 진짜 너무 불안해 죽겠네 이거 아직 괜찮은거지? 아 막 땀난다 이거 우리 마을의 일부분 아니야? 마을에서 메모리가 다시 생겼을 수도 있잖아 놓치면 못 돌아가죠 이거 우리가 봤던 것들 다 지금 못 가는 데잖아 이게 어딜까? 마을은 아닌 것 같거든? 정말 고마워 나는 이제 뛰어난 뮤지션이야 어? 여기가 열렸어요 벤즈우 벤즈우가 아니라 벤즈우 모모가 벤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쪽으로 가도 되지만 여기에서 볼일은 다 마친거야? 니가 가면 문을 닫을거거든 절크가 들어오면 안되니까 어.. 혹시 모르니까 한번 쓱 보죠 마을 그리고 내가 봤을때 저기 들어가잖아? 메모리 새롭게 열린다 백프로임 나 지금 놓친거 같애 하.. 진짜 놓친게 확실한데 지금 아닌가?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아 진짜 모르겠어 그냥 가자 가망이 없다 가자 어 깜짝이야 문을 닫았어요? 메모리는 여전히 아직 안 열린 상태고 모... 모모다 다행히도 지금 챕터가 안넘어갔거든? 넘어갔네에에엥 아아! 챕터선택 챕터선택이 있네? 나 다시 할거야 나 못참아 여기가 어딘데 아 여기서부터야? 너무 초반인데 아니야 오히려 잘됐어 여기서부터 꼼꼼히 보자고 어? 아 나 여기 막다른길인줄 알았는데 길이 있었네 찾았죠? 나와 함께 일했던 과학자는 은퇴 후에 작은 오두막으로 가서 하루종일 낚시를 하고 싶다고 항상 말했어 물론 도시에선 불가능한 일이었고 누구든 적어도 100년 동안은 무리였지 아웃사이드에 소박한 낚싯대와 책이 쌓여있는 작은 오두막이 있을까? 과학자가 원하던 게 바로 그런 거였을텐데 하지만 먼저 닭을 찾아야 해 됐다 낚시를 할 수는 있네 물고기가 안 잡힐 뿐 저크가 잡힐지도 하하하하 여기에서 아 아직까지는 메모리가 괜찮아 하고 딱 넘어가자마자 여기를 확인했더니 메모리가 두 개가 열려 있어서 아 이러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복구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네 여기입니다 쟤는 마치 처... 방금까지만 해도 바로 옆에 있었는데 처음 보는 것 마냥 손인사를 해주고 있네요 아주 친절해요 주변 좀 둘러보고 여기든 아니야? 여기든 아니야? 음... 아니군 길이 이따구로나 있는 거죠? 쟤 누굴 보면서 인사하고 있는 거야 무서워 여기를 타야되는 건가? 여기를 타야되는 건가? 그렇다면 타기 전에 여기를 잠깐 보자고 너 갑자기 자살 왜 그렇게 잡아? 왼발이 불편해? 하하하하 왜 그러냐고 음... 여기 뭐 없네요 니가 닭을 찾은 데다 디플럭서까지 구했다니 이제 제발 타자를 찾을 수 있겠어 출발하자 오... 하수도로 하... 수다... 크... 분위기 이런 분위기 너무 좋죠 이 게임은 스토리 연출 그래픽 조명 브금 이렇게 5위 일체가 돼서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어. 뭐라고? 거기에 주인공이 고양이야. 끝났지. 흥얼거리고 있는 걸까? 뭐? 뭐? 이분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모르겠네. 니가 반대편을 확인해 볼래? 아니 이걸 고양이한테 맡긴다고?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하냐? 고양이가 로봇보다 지능이 높다. 어어 이렇게 대충 보면 안 돼. 꼼꼼히 봐야지. 메모리 위치도 좀 확인을 해보자. 어어 어디 파이프 위인 것 같은데? 그치? 그리고? 완전 오염된 땅 주변인 것 같아요. 노란색 조명이 보이고. 이건 여기 어디 주변이지 않을까? 누가 봐도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보스전. 100%죠. 저 알 터질 것 같은데? 그치? 준비해. 어? 안 터지는데? 어? 안 터지는데? 어? 잠깐만! 아이씨! 아이씨! 아, 알을 내가 사전에 터뜨릴 수 있어요. 어? 어, 내 엉덩이! 미쳤어? 내 엉덩이는 히프미만 건드릴 수 있어. 어떻게 열지? 아, 레버가 진짜 뒤에 있었네. 으으! 이런데 발을 디딜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근데 약간 진짜 지방을 엄청 잘 표현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내장 지방 뺐을 때 진짜 딱 이렇게 생겼거든 지방 흡입 수술 해가지고 꺼냈을 때 그걸 그대로 따왔나봐 나 태워줘 난 설렘에서 이렇게 멀리 나와본 적이 없어 하지만 여기에서 너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안개가 자욱해요 이거 그거거든 여기 여기도 안개가 마찬가지로 자욱해 빨리 그 장소를 찾아봐 어딘가 있을거야 분명히 도bye 나 affirm calculate 여기 두 번째 19시男 1 나온 Christ 또 가서 수리해야돼? 내가? 제발 이 오래된 기계장치들은 모두 다 고장난 상태야 수동으로 열어야겠는데 이제 나보고 그냥 스스로 근육 키워서 문 열라고 하지 그래? 우와 처음으로 로봇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못 올릴 것 같은데 이놈 그치 빨리 문 아래쪽으로 들어가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가야 돼요? 아 어쩐지 더 안 올리고 끙착끙착 씨름하고 있더라니만 나 혼자 가라고? 너와 함께 계속 갈 수 없지만 으 계속 방법을 찾아볼게 제발 타자와 클레멘타인을 찾으면 내가 이렇게 용감했다고 전해줘 귀여워 잠깐만요 어? 어? 놓친 거 아니겠지? 가보자 여기 안은 개 썩었네 어? 이걸로 녹일 수 있는 벽이 아닌가 봐 그냥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나? 안되는데? 그냥 막혔는데? 위로 올라가야 되나? 그러네 이 아래로 내려갈 수 없어요 길이 아닌가 봐요 으악 썩은 물 어? 냉각중 냉각중 다 하나씩 터뜨리면서 가자고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 뭐야 저기 껴있어 쟤 징그러 벽에 좀 몇 개 껴있는데? 뭐야 징그러워 근데 안 데워져 오우와 아 너무 끔찍해 벽에도 뭐 이따구로 걸리냐 개링그러움네 진짜 와어어어 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cuest 와아 으아 여기가 진행루트라고? 좀 더 둘러봅시다 주변을 여기가 진행루트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치? 여기가 진행루트인데 그럼 저기가 히든이겠네 메모리 아 그렇죠 반짝반짝거리죠 하소드 시스템 그래 이제 기억나 깨끗한 물이 부족했어 땅을 깊숙이 파내는 거대한 기계가 도시에 물을 공급했어 다른 모든 자원과 마찬가지로 가뭄 위에 놨을 때 인간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배급됐어 과학자는 나에게 물탱크의 청사진을 보여주었어 건물이 들어갈 만큼 큰 규모였지 안 놓쳤었었네요 다행히도 아 괴물들 소리 징그러워 죽겠네 진짜 여기까지는 사거리가 안 닿나봐요 응 반응이 없고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저기에 막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들수있는 물을 밀어냈고 그냥 좀 물을 안 닿았다 된장에 분명해져요 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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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자 다시 덜 인식을 넣고 맛있게 잘 섞어주고 나의 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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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을 다시 덜 내리게 찔끔찔끔씩 촉촉촉 죽여줘야지 과부하가 안되고 다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요령이 생겼죠? 와 나 3만원 날아갈 뻔했네 네 아이고 과열됐다 3만원이 아니라 5만원인가? 8만원이라고? 언제 떠올랐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이 미친! 아니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잡는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아니면 그냥 단순 노가단가 내가 지금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을 내가 다 잡고 있는 건가? 게임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을지라도 난 얘네를 다 죽이겠어 죽일 수 있는데 왜 넘어가? 안그래? 아 과열됐다 아래에드씨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엄마야씨 아무리 봐도 여긴 다시 올 것 같진 않은데 어디로 가야돼 근데 엥? 어디로 가야돼? 엥? 어디로 가야돼? 다른 로봇들에게 가려면 하수도를 통과해야해 이럴땐 후각이 없어서 다행이지 아 여기 레버가 있었구나 대놓고 왜 못 봤지? 아 홀리쉐이 이즈 이즈 아아 아마 이 레버를 내리면 내림과 동시에 모든 알들이 다 터졌을 거야 없애길 잘했다 그지? 소리 듣고 다 부하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역겹게 그래픽 잘 만들었다 으아 으아 폐수와 지방에 콜라보라니 이건 못 참지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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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눈들은 엥? 디플럭서로도 효과가 없네요 아 저 눈들이 진동을 일으킬 때마다 애들이 계속 나오네 여기로는 못 들어가냐? 안 들어가지네 안전 제2 하나하나 다 부수면서 가겠습니다 . . . 진동 일으킬 때를 조심해 애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런 거 내가 직접 건드리면 터지는구나 내가 빛을 쐬지 않고 직접 건드리면 터지는 구조네요 약간 지뢰 같은 느낌이네 안 건드리고 그냥 갈 수 있으면 가도 되는 건가? 아이 미치... 저기 한 마리가 끼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요 뒤지렴 그러면 쟤네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갈까? 너무 오래 끌고 있나? 내가 이걸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다 잡았으면 좋겠죠? 근데 솔직히 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내둬? 다 뒤져야지 이건 그냥 갈 수 있어도 조져야 돼 오케이 오거운 어랄랄랄랄랄랄라 너노 그럴 일 없어 청소 유튜버가 청소를 해야지 어떻게 그냥 지나칩니까 오물을 히즈 하나하나 다 짜드립니다 음~~ 히든 음~~ 메모리 음~~ 지금 코앞이죠 음~~ 근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렇지 여기지 누가 봐도 여기지 미쳤지 이 물질은 저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자라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지 살아있는 것처럼 맥박이 뛰는 듯해 우리가 거대한 유기체 안에 있는 걸까 생각만 해도 내 동체가 오싹해진다 하하하하 와 으아 이건 진짜 어후 끔찍한데 아래를 보고 있으면 효과음이 커져요 비 내리는 소리를 구현한 건가 굉장히 듣기 싫은 북음 에에에에에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네 얘는 왜 빨갛게 고통치고있어 곧터진단 얘긴가? 어허어허어허어허허어허어허허허허허허허아아아ㅣ. 다 꺼져 얘는 왜 눈을 감고 있지? 뭐야 이 파란색 물질은? 약간 좀 다른데? 나 왜이래? 낑겼어 뭐 그렇게 돌아서 와? 너네 점프할 줄 알잖아 뭐? 뭐? 어..어디로 오..오..오..시는데요? 애들 저 패수에 빠지면은 죽는거 같은데? 한마리가 외롭게 뛰어오는군요.. 내가 봤을땐 말야..이거..100%야.. 신빙성이 없어..이 현실성이 좀 떨어져.. 저크가 만약에 세상에 탄생했잖아? 우리가 다 잡아먹었을거 같애.. 아유 기름지네 하면서 어떻게든 구워먹을 방법을 찾았을걸? 인간이 제일 징그럽다니까 보면.. 왜..어? 깨버렸다 애들이.. 반대쪽을 가야되는데 반대쪽 갈수있나 이 상태로? 못가네.. 깼는데 왜 별다른 반응이 없..어..왔다 왔다.. 우아 나 죽을뻔했어! 반대편으로 가야되네.. 동선을 일부러 가야되네.. 동선을 일부러 갯고아놨네요.. 동선을 일부러 갯고아놨려.. 동선을 일부러 갯고아놨려.. 내가 봤을땐 이 알들 안터트려 놨으면 진짜 큰일났을것 같은데? 알도 좀 터졌을거같애 내가 봤을때.. 세스코지 타기 잘했다 해충 박멸 나 간다 얘들아 안녕 메모리 열린 거 없지? 응 여기서 더 이상 히든은 없어요 왜 이렇게 무슨 소리야 이게 여러분 근데 게임 소리 괜찮아요? 오 쉣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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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엄 좀 작다는 느낌 있지 않아? 좀 키워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해? 너무 좋아? 괜찮은데? 알았어 아까 봤던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뭐지? 보스전인가? 우와 우와 진동 어어 포위당했는데? 너 왜 놀고있어 빨리 빔 쏴야지 어어? 어어 됐다 됐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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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해 똑똑해 물고 튀어 아 이제 디플럭서를 쓸 수 없다는 거를 연출하기 위한 윗걸음이었구나 무조건 튀어야지 이러면 야아 너무 많아 으으 소름끼쳐 아이씨 미쳤나 이게 으아 으아 이쪽으로 어 아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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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어어 문 닫힌다 아살아살通과? 어떻게 근데 야! 저기요. 어? 깨어났어! 우와! 역시 냥냥펀치가 정신차리기 하는 데는 최고라니까? 어두운 곳에 나 혼자 있었어. 네트워크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지. 하지만 니가 날 구해줬어. 고마워, 친구. 그 정도의 전력을 끌어내면 내 코어에 무리가 가. 디플럭서가 이제 완전히 파괴됐어. 조심해. 어? 어? 왓? 야! 아! 좋았던 시절 다 지났다. 이렇게 같은 게임. 안써줘! 아이, 뭐야. 환기 시스템 해킹하기. 멈추게 해서 여기로 가야되나 보다. 에헤이. 망했네. 이제 매물이 새로운걸 열리지 않았을까? 아직 아니군요. 으악! 썩은 물.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디플럭서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제. 이제. 저. 그들과 정면충돌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당분간 안 나오지 않을까? 어? 여기 태양초고추장. 고추장 통이 있어. 이거봐. 이거봐. 이거 태양초고추장 통이잖아. 똑같이 생겼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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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도를 타고 온 여행자라니 너 같은 녀석은 오랜만에 보네 발라딘이네 발라딘 알라딘이 아니라 전에 우리에게 연락한 게 너야? 작은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즈발 타자가 널 기다리고 있어 지금 우리 마을 꼭대기에서 명상을 하고 있지 노 절크 존 아 절크 그린 거 봐 세이프 존 개미말 이 기계 내가 도왔던 과학자가 이런 걸 썼는데 어? 나도 봤어 그는 병에 걸렸어 이게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지 그는 기계 안에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 하지만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고 그는 혼자였어 그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그는 컴퓨터에 자신을 업로드했고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 하지만 업로드가 뭔가 잘못되었어 그는 수백 년 동안 갇혀있었지 그는 수백 년 동안 갇혀있었지 작은 고양이가 나타날 때까지 몇 년 동안에 걸렸어? uredis 그랬나? 메모리가 복구됐어요 미안해 나는 잠시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럼 다른 명령어를 지금 사용할 수 없네요 어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친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메모리 확인이라던가 조명같은거 전혀 지금 발동이 안됩니다 툭툭툭 본인이었다니 톡톡톡 하하하하하하 넌 이제 페인트칠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보니까 말을 못 꺼네 어 대화하기가 지금 회색 처리돼있죠 뭐지 이거 이것도 긁을 수 있어? 선명한 발톱 자국 곧 사라지겠지만 과장창 과장창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도전과제 달성함 대재냥 대재앙이 아니라 대재냥 히히 이게 고양이지 어? 나무로 올라갈 수 있네 파일 업로드 표시가 뜨는데? 여기가 뭐 메모리 체크할 수 있는 곳이 어? 보라색 식물 얻기가 보여요 근데 지금은 안돼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거 하지 말고 즈발타자를 보러 갑시다 맨 위에서 명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전에 주변을 다 둘러보고 간다 너무 궁금해 궁금한 것들이 많아 쟤는 머리통이 카메라네 신기하다 깨작깨작 뭐야 나 사다리를 못타니까 이렇게 오는게 정상이구나 내가 뭘 또 잊어버렸을까 부모님도 친구도 있었을텐데 다들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도시를 개방하고 싶지만 구할 사람이 남아있을까? 갑자기?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아니 지가 말 척 걸어놓고 왜 또 말 거니까 말하고 싶지 않대 저 핑크색 옷 탐난다 저 핑크색 옷 탐난다 얘가 즈발타자야? 생각보다 더 묘하게 생겼네 이게 뭐지? 이봐 초월 명상을 하는 자를 방해하면 안된다는걸 모르나 아 너구나 이전에 연락을 받았을때 넌 모모와 함께 있었지 드디어 만나서 반갑구나 작은 아웃사이더 넌 모모와 닭을 알고 있었으.. 있으니까 아웃사이더에 대해 익숙하겠지 그들이 그리워 그들을 떠올리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 슬럼에 있는 모모에게 네가 닭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들었어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지금 미드타운에 있어 지금도 아웃사이더들을 보고 싶다면 그녀가 그곳으로 데려다줄 수 있을거야 도시를 떠날 계획이었던 것 같거든 자 이거 받아 사진 뒷면에 주소를 써놨어 클레멘타인의 사진 클레멘타인의 사진 미드타운에 가려면 이 작은 마을에서 위로 올라가야해 너처럼 재주가 좋으면 간단할거야 네가 성공한다면 최초로 아웃사이드에 도달한 자가 될거야 행운을 빈다만 너에겐 필요가 없겠지 널 믿어 좀 전엔 전원을 꺼버려서 미안해 나는 인간이야 아마도 세계의 마지막 인간이겠지 내게 남은건 이게 전부야 기억이 많이 돌아왔어 내가 잊은 것은 얼마나 될까 만약 클레멘타인을 찾으면 내 메모리를 복원해서 너를 집으로 데려다줄 수 있을지도 몰라 다시 내려가서 컴패니언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위로가면 미드타운으로 갈 수 있어 바로 위로 가서 미드타운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밑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거를 다 해야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서 왜 자연스럽게 위로 쳐 올라가세요 플레임님 미치셨어요? 닥쳐요 그곳에 발판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파이프가 안타죠 일단 맨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씩 보자 어? 여기 좀 수상하지 않아? 아닌가? 저 틈으로 내려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가지네요 어? 여기 좀 수상하지 않아? 아닌가? 저 틈으로 내려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가지네요 아이고 왼쪽에 식수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 아까워 뒤지겄네 아이고 왼쪽에 식수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 아까워 뒤지겄네 자 가자 여기 아까 긁었던 데잖아 말을 좀 걸어볼까? 나는 크면 클레멘타인 이모처럼 훌륭해지고 싶어 나도 이모처럼 타험하고 싶었지만 어른들은 우리가 엔트빌리지를 떠나지 못하게 했어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애들이구나 오 안녕 누군가가 방문한 건 정말 오래간만인걸 물론 그 방을 정확히는 빼고 말이지 녀석들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상상해봐 바퀴 같은 걸 타고 달리기 하는 거지 지금은 가능성을 낭비하고 있다고 나쁘지 않은데? 똑똑한데요? 걔네들을 챗바퀴 같은 거에다가 가둬놓고 앞에다가 기계 같은 거 달아놓은 다음에 막 미친듯이 달리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응 전기전 그 사방 karo karo 식물을 왜 얻는 걸까요? 흰색 페인트의 종류가 900개가 넘는다는 걸 알고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지금 나만의 페인트 색을 만들고 있거든. 쓰레기 갈색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흰색이 더 이상 아니잖아? 종류가 더 이상하다고 하던 중. 통계적으로 내가 최소 8번은 이겼어야 하는데. 아이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사실 내가 이 게임에서 이기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엥. 빨리 망쳐 하이야 넌 나 때문에 산 줄 알아 어디서 화내는 척이야 뒤질라고 이 바다까지 내려올 수 있구나 어 지금 보니까 저 빨간 꽃도 채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색깔별로 다 모아야 되나봐 어떤 이들은 이걸 쓰레기라고 하지만 나는 보물이라고 하지 손 모양 뭐야 간사해 초초초초초초초초 이러고 있어 나는 열어주기 전에는 벨봇이었지만 보물헌터로 용도를 변경했어 그 소리에 속지마 방금 찾은 이 팔처럼 딱딱하고 끔찍한 걸지도 몰라 불쌍한 친구야 평화로의 이 녹슬기를 바다까지 내려올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하나하나 다 보자 아 이쪽은 아예 못 가네 저기 못 올라가는데요 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아 뭐야 바다 돌아다닐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결국엔 못 돌아다니네 인벤토리 빨간색 천 조명 이 있는 벽이네요 여기 어딘가인 것 같은데 빨간색 조명이라 물에 안 들어가져요 생각보다 자유도가 높은 듯 하면서 없어 메인은 해체주의 기간이래 본인 스스로 그러더군 분명 훌륭한 예술가가 될 거야 다른 곳에서 연습한다면 말이지 얘네 왜 이렇게 귀엽게 있냐 나는 신선한 페인트 냄새가 너무 좋아 이 냄새를 맡으면 떠오르는 아 잠깐 난 냄새를 맡을 수 없잖아 이거 참 슬프네 뭐지? 어무아 표정 슬픔으로 바뀌었어 어 여기다 이 언어 컴페니언 로봇이 완전히 처음부터 만든 거야 정말 대단해 내가 네트워크에 있을 때 생겼던 일이 기억나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통신이 이 기호로 전환되기 시작했어 나는 오랫동안 혼자 컴퓨터 안에 갇혀 있었어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기호와 단어를 하나씩 번역했지 이제 난 자유고 그들의 언어도 알고 있으니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싶어 이 티비는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 쓰레기가 떨어지는 아늑한 소리 반짝이는 벗고 위험없어 시를 쓰기에 더없이 행복한 곳이야 시였어? 잘 틀어봐 자궁 안에서 나를 보호하는 강력한 콘크리트 나의 무덤도 데워줄 수 있을까? 너무 엄숙한 분위기인가? 무서운데요? 저 반대편에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하군요 반대편으로 어떻게 가지? 글래멘타인을 찾아가 무사했으면 좋겠는걸 마을 꼭대기에서 미드타운으로 가는 길을 찾아 꽃은 왜 수집할 수 있는 거야? 가, 가르쳐줘 사실 이 음식은 끔찍하지만 여기서 먹을 건 이것밖에 없어 전선으로 되어있네? 이 쓰레기를 먹느니 계속 먹느니 내 전면 케이스에 나사를 푸는 게 낫지 근데 애초에 저걸 어떻게 먹어? 로봇이 입이 있어? 모두들 날 양철 셰프라고 부르더군 남은 음식을 업사이클링하는데 전문가지 얘 머리가 어떻게 되어있는 거야? 오늘의 요리 비밀 재료가 된 라멘 제이사오 신기하다 뭔가 웹디자인은 되게 세밀하게 되어있는데 숨겨져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됐어 볼 거 다 본 것 같애 이제 올라가자 와 이 위에 뭐가 더 있었네? 난 난 난 즈발타자가 있는 곳이 최상층인 줄 알았어 안녕 친구 잘 지내니? 클레멘타인 이모가 햇빛 없이도 살 수 있는 특별한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알아? 난 많이 가지고 있거든 본래? 그런데 몇 가지 색은 아직 없어 노란 식물, 빨간 식물, 보라 식물이 없어 노란 식물 어 이건 희귀한 식물이라고 들었어 고마워 바로 옆에서 피우고 있던데요 아 너무 예뻐 고마워 노란 식물? 위로 올라가면 있을까? 꽤 잘 찾아봤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놓친 게 있다니 후 조심해 클레멘타인 이모가 이곳에서 수업을 진행했었어 우린 멋진 걸 많이 배웠는데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양동을 타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양동을 타고 내려가면 어? 양동이가 왜 있나 했더니 그랬구만 자 노란 식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색이야 고마워 친구 모두 찾았네 정말 고마워 내 배질 줄게 보상이야 식물 바지 이 배지가 어디에 쓰이나 했더니 간지용이더라구요 내 이 옷에 붙어있던데 이거 봐 이거 봐 이딴 거 모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 짓을 한 거야? 음악 배지와 식물 배지? 그리고 이제 겨우 두 개밖에 못 모았어 슈퍼시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슈퍼시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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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길이라고? 그럼 너네는 미드타워로 어떻게 가는데? 이거 나만 갈 수 있는 길 아니야? 와우 지하철? 지하철이 있어 여기가 지하철역이야 이런 교통수단이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 이걸로 도시에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어 사람들은 일하러 갈 때 타곤 했어 나도 마찬가지고 매일 아침 집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말이야 기억나 나는 가족들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그들은 없어 아주 오래전 일이야 가족들은 아웃사이드를 보고 싶어 했지만 이제 그게 의미가 있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보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쨌든 우리는 지금 미드타운 근처에 있어 클레멘타인을 찾자 그녀의 사진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컴페니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 아마 단서가 있을 거야 벌써 메인 네 번째 기억이 복구됐고 이제 여섯 개를 찾아야 돼요? 엄청 커다란 마을로 또 가지지 않을까요? 첫 번째 마을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싸돌아당기면서 기억들을 모으겠죠 무슨 내용이냐고? 고양이가 가족 찾는 내용이에요 너무 줄였나? 엄밀히 말하면 메인은 그게 아닌데 어쩌거나 난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 고양이가 가족들이랑 떨어졌는데 그거 찾으러 가는 내용입니다 아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야 되는구나 뭐 아무것도 없네요 가자 여긴 왜 올라갈 수 있게 해놓은 거야? 오잉 너 뭐여? 레덕 아 비비니까 좋아해 주는데 아이템 같은 걸 보여줄까? 뭐지? 느낌표하고 끝났어 여기엔 책이 아주 많아 투링 테스트 유산 인공지능의 윤리 내가 아는 것도 있어 내게 서재가 있었나? 책 냄새와 페이퍼 넘기 페이지 넘기는 느낌은 아주 독특했던 걸로 기억해 거의 편안함과 같은 느낌이었어 책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만 같았어 기쁨이도 책을 많이 읽던데 저는 책을 안 읽은 지 정말 오래됐네요 가자 깜짝이야 뭐야 어? 어? 방금 뭐였지 경미 로봇 같은 게 있네요 발걸기 이미 다섯 번이나 말했잖아 요시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된다니까 위험해 해봐 이런 로봇은 처음 보는걸? 복실복실해 보이네 아 이 수배 화면에 나오는 여자 엥? 클레멘타인이 수배되어 있다고? 다른 자에게 물어봐 여기 요시 때문에 바빠서 아무것도 몰라 아웃사이더가 수배되어 있네요 수배 중 클레멘타인 말성꾼 아웃사이더 반역자 목격시 신고 봐라 쓰레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코오크 오퍼레이션이 모두 처리해드립니다 건문받고 있는건가? 신분을 밝히십시오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을 감옥으로 이성하고 재부팅하겠습니다 나를 내버려둬 나는 네가 찾고 있는 자가 아니야 클레멘타인을 찾고 있다면 주거지역에 숨어있을거야 유튜브 산나비 세 번째 영상 잘 봤습니다 역시 첫 번째 인트로 영상은 안 바뀌는군요 따라오 저클은 위험한 유기생명체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었음 이 지역에 접근하지 마시오 저클을 말하는 건가 보죠 뒤에 사람이 있네 아래에 소리가 들려? 썰물 밀물 도시가 나를 괴롭혀 나를 초롱해 오 클레멘타인 그래 예전에 함께 어울리곤 했지만 그녀는 떠나고 싶어 했어 마치 산들바람 같아서 날아가버리고 말았어 이제는 수배중이고 나한텐 너무 무겁지 틀렸어? 썰물 밀물 뭐 시든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또 아니네 긁어 어? 여기 틈새가 있네? 왜 있는 거야? 이게 이유 없이 이렇게 오르내릴 수 있게 하진 않았을 텐데 뭐가 있나? 못 찾겠는데요 아 이게 그래 내가 이거 스트레이 하면서 되게 자주 피곤해 하는데 그 이유를 알겠어 이거 카메라 무빙이 좀 안 익숙해 패드로 계속 하다 보니까 마우스에 익숙해 있는 내가 패드로 하니까 좀 어지럽네요 오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최대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하려고 컨트롤은 하고 있지만 패드의 한계인 것 같아 도전거제를 달성하면 캣워크 미드타운 세번째 도시이자 엄청나게 넓은 도시인 것 같네요 일단 여울게 나중에 봐 알았어 센티넬을 조심해 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빠르게 체포하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걱정하지마 자기야 난 괜찮아 빨리 나와 일한다며 말만 하고 또 안나오고 농땡이 피우고 있네 긁어 다 뜯어 아주 그냥 생각해봐 내일 내 팔을 다른 로봇팔로 교체하고 다음날 다른 팔도 교체하고 그런 다음 내 몸 등등 모든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네가 지금 말하는 로봇과 나는 같은 로봇일까? 난 기억만 온전하다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정말 뇌를 옮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살아가는 거지 않을까? 기억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가치관 이나 사상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결정시켜주는 요인인데 그럼 그게 곧 그 사람이지 이게 뭐야 우린 네코 코퍼레이션에서 일해 하루종일 쓰레기를 소거하고 아래층으로 보내면 거기서 재활용하고 다른 용도에 맞춰 만들지 참 오랜만에 아래층 소식을 들어보네 멋진 사진이네 그거 어? 뒤에 주소가 있는데? 첫 번째 기호는 거리 이름이고 그 다음에는 층과 문번호야 찾기 쉬울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 사진 뒷면에도 일련의 기호가 쓰여 있어 얘도 해석을 못해주네 미안해 꼬마야 여기서 놀면 안 돼 네코 공장은 너 같은 작은 털몽실을 위한 곳이 아니야 접근이 제한되었지만 잠시동안만 그런 거야 몇 년만 기다리면 바로 열릴 거야 몇, 몇 년? 장, 장난해요? 그때쯤이면 저 죽어있을 텐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지? 올라갈 순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봐봐 왜 불러 꺼지라니까? 왜 부르냐고 물어봤잖아 네가 언제 꺼지라 그랬어 쓰레기 같은 놈이 아니 웬만한 곳은 다 올라갈 수 있게 해놨으면 그쪽에 뭔가를 만들든가요 아니면 못 올라가게 만들든가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으면 왜 해 그냥 현실 고증이야? 아무것도 없어도 오를 수 있게는 해놓자 이건가? 바운스 클럽은 닫았어 저리가 그래? 넌 뭔데? 경찰? 저기다 그녀를 찾고 있어 그녀는 여기 오지 않았다고 자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나왔죠 이 사기꾼이 결함 있는 배터리를 팔았어 따지려고 하면 내마를 못 들은 척 한다니까? 순찰 중인 센티널이 아니었다면 이 사기꾼은 부품으로 해체되었을 거야 배터리가 나갔어 짱 웃기네 너 왜 고장난 척함? 에? 2-4-5-8 2-4-5-8을 기억해둡시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2-4-5-8을 기억해둡시다 고양이 배지 이럴 수가 전자배지라니 아니 배지 근데 왜 모으는 거야 진짜 쓸모없어 그럼 왜 번호는 거꾸로 입력을 해야돼요? 코드 아아아아 이 낙이라고 써있는걸 거꾸로 읽으니까 코드라고 적혀있네 코드 8 5 4 2 코드 9 5 5 5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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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 7 7 7 8 9 9 10 5 5 5 6 9 10 주면은 받아야지 감사히 이 안쪽은 뭘까? 아래 도시에 가본 적 있어? 거기에 친구가 있는데 피피 라고 그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어 날 자연스럽게 다리 사이로 지나가네? 치욕적이야 음? 아이고 뭐하세요 건너 가시라구요 아래층에서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 계속 윙윙거리는 소리와 망치 소리가 들려 고작 이 빠른마디 들으려고 내가 여기로 온거야? 그럴리가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뭐야 화분 왜이래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처럼 보이는데? 오케이 어 찾았다 여기 마음에 드네 베개의 부드러움이나 시원한 음료의 맛을 실제로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드론은 유용하지만 내 몸이 그리워 느낌이 그리워 아픈 것도 배고픈 것까지 별 소용없다는 건 알지만 여기에 조금만 더 머무를 수 있을까? 들어줘서 고마워 난 이제 괜찮아 한 0.5초 머물지 않았어? 머물러 보자 정비! 애들 기지개 한 번씩 피세요 여기서도 음식을 파네 나는 바를 운영한 적이 있었어 여기서 가장 아늑한 곳이었지 내 무릎에 드라이버를 박을 때까지 말이야 지금은 문을 닫았어 나를 화나게 하지만 내 유일한 손님이야 쫓아버리지마 왜 화나게 해요 근데? 설마 안 나오네 불이 들어와 있어서 나오는 줄 시에 대해 이야기할 동지를 찾고 있다면 엘리베이터 뒤에 살고 있는 나를 찾아오시오 아까 우리 말 나눴던 애잖아 골목 따라서 오다 보니까 이상한 곳으로 빠져버렸어 여기 어디야? 미용실이야? 아 약간 머리 수리하는 곳인가봐 이런 일일 뿐이야 슬리피 너무 신경 쓰지마 이상한 느낌은 뭐지? 아 머리를 교체하고 있는 거구나 신기하다 여기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여기 메모리 있어 이발소 사람들이 모이는 이발소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회장이었어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비밀을 나눴지 재미있는 곳이었어 인간들이 사라진 후에도 컴페니언들은 가게를 계속 운영했어 이발소가 성공하려면 머리카락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지 통통통통 통통통 아 아 아 미안해요 검은색 페인트인지 몰랐어요 그저 그저 보여서 쳤을 뿐인데 왜? 미안 빨리 도망가자 눈치 못챈 거 같애 오잉 아 귀여워 하하하하 갑자기 자리 잡고 앉는 거야? 세상은 저 그때로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여유로움도 나쁘지 않네요 이제 일어나자 로봇 위에서 기지개 피고 있네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이 게임에서 1등 하려고 에임봇을 다운로드 하려고 했는데 악성코드가 생겨버렸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든 게 이상해 보여 그러길래 왜 편법을 쓰려고 하니?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게임을 마스터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내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야? 아니 저도 게임을 정말 많이 했지만 어떻게 게임이 만들어지는지는 잘 몰라요 나는 토닌을 모르는데 나도 뭐 거의 모든 것을 좋아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오일이야 넌 뭘 좋아해 오늘은 뭘 해줄까 꼬마 손님 니 작은 눈으로는 우리의 세계가 거대해 보이겠네 너처럼 작아져서 숨겨진 장소를 탐험하고 싶어 니 여자를 본 적 있는 것 같아 거주 구역에 살고 있지 않나? 이 친구한텐 말이 안 걸어지네 이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나? 오우 올라가게 해줘! 아 됐다 됐다 커 underneath Nananga 추очему 광고 은pa compat observation 코 liv 뭐하는 곳이야 아무것도 없어 뭐지? 결국엔 여기에서 얻은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너무 멋지지 않아? 정말 괜찮아 해롭진 않을 것 같아 휘익 휘익 발걸기 야 문 닫았어 배달을 기다리고 있는데 많이 늦네 여기가 어디야? 아이 맵 도시가 너무 넓어 여기 나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그래픽 구현이 잘 돼 있는데 렉이 크게 안 걸리네? 최저가가 진짜 잘 됐나봐 난 보면서 지금 계속 놀라워 최고 옵션으로 돌리면은 좀 버벅거리기는 하는데 방송 송출 안 하면은 충분히 매끄럽게 돌아갈 정도거든요? 오 옷가게도 들어갈 수 있어 너도 하루종일 시끄러운 음악을 듣는 녀석들과 한패냐? 아무것도 만지지마 시끄럽게 불지도 말고 외상도 안 돼 근데 얘네들은 돈 벌어서 뭐해? 오우 네 오우 아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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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창문이 있어요. 오 통기타야. 첫 번째 마을의 뮤지션이 가지고 있던 기타네요. 엄마 여기서 변태가 옷 입고 있어요. 엉덩이. 아이템 삽입이 있네? 어? 카세트 테이프를 찾을 수 있나 본데요. 왜 굳이 저 창문으로 나갈 수 있게 해놓은 걸까? 뭐지 굳이? 구질구질? 구질구질? 조국이 33,8-3 서 plusieurs 뵙 front에 각오쪽만 샤워 실수 어? 아웃사이더 표식인데? 센티넬은 지옥에 가라 아웃사이더 만세 이게 다야?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아웃사이더가 욕먹는 거야 알겠어? 와 미친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아아 신으시어 맵이 너무넓습니다 적당히 넓어야죠 이봐 멍청이 우리도 너희를 볼 수 있어 이봐 이 테이프는 우리 거야 훔치면 안 돼 네가 진마 미코 그리고 날 위해 뭔가 해준다면 하나 줄 수 있어 센티넬이 우리를 감시하려고 보안카메라 3대를 설치했어 우린 그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 그걸 처리해 줄 수 있을까? 전선이 이미 뽑혀있는데? 뭐지? 센티넬이 우리 집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로 삶이 지루해졌어 도대체 얼마나 나쁜 짓들을 일상고 있으면은 감시카메라 하나 설치해졌다고 지루해졌다고 그래? 저 감시카메라를 없애버리면 큰일이 낫지 않을까? 지금 잘 절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이 주변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이제 올라가 봅시다 아! 주거지역이 여기네! 어? 주거지역이 여기야! 3, 5 그럼 3층이란 뜻인데? 미안해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렸어 그래도 해보자 내가 그 동굴로 갈게 가자 캐릭터 시트를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나는 일주일 내내 이 세션을 준비했다고 뭐야 이건 아니! 이 편안함은 정신차려 게임해야지 왜 상자가 여러개있지? 이 카메라를 조지라고? 이렇게 허술할 줄이야 저거 이미 고장나 있었던 거 아닐까? 저 정도면은? 여기가 아까 우리가 봤던 계단이구요 카메라 솟! 탱 저 친구 당황했어 어! 내가 한 거 아닌데? 됐어 일단 테이프부터 받자 퀘스트를 완료했으니 와 바로 춤추네 이것들 잘했어 해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네 보상을 받아 네 몫이야 라우드 뮤직 버전 1 이라고 적혀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옷가게로 가서 뒤쪽으로 간 다음에 카세트를 카세트를 사용 어 깜짝이야 어 시끄러워서 왔어 점원이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건가? 와 근데 진짜 개시끄럽다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젠장 이걸 어떻게 끄지? 젠장 이걸 어떻게 끄지? 젠장 이걸 어떻게 끄지? 젠장 이걸 어떻게 끄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허어 야 지금 보면 2, 3층도 가는 갈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유리창 내부 보면은 다 구현이 돼 있거든? 야 저거 봐봐 다 세밀하게 구현이 돼 있어 디테일이 진짜 미쳤어요 이 게임은 그렇다고 막 렉이 엄청 심한 것도 아니고 그래픽에 비해서 오른쪽 창문 중앙 창문 아 얘 뭐라는 거야? 주인이께 심술 고정 이거? 어? 재킷 훔치가 돼 이걸 왜 훔치는 거지? 아직 퀘스트는 진행이 안 된 거 같은데 언젠간 필요한 일이 있겠죠? 이거 그냥 청소부들 옷 아닌가? 저기가 주거지역이고 클레멘타인이 저기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다른 곳을 먼저 들르자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걷기만 했는데 센티넌이 소리 질렀어 수년 동안 우리는 표면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들.. 듣고 살았어 모타가 있네?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그런데 왜지? 부비부비 도전과제에 달성한 고양이의 가장 친한 친구 얘가? 조언 하나 해줄까 친구? 센티넬은 마주치지마 그 사악한 놈들은 내 친구 팔도를 잡아.. 팔도를 잡아갔어 파블로를 잡아갔어 지금 350년형 진영학살이를 하고 있지 너도 조심해 선 кил검사 오늘 밤엔 뭐 만들까? 셰프 우리 메모리 몇개나 맞냐? 세개 죽여줘 번역하기 오늘의 메뉴 건조한 공기와 뛰어난 품질의 뜨거운 기름 뭐 미친 와 여기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아니 진짜로? 진짜 그냥 장식이야? 어떻게 그래? 이 친구한테 말 걸 수 있나? 센티널인거 같은데 센티널이어도 뭐 딱히 발 걸어도 뭐라 안하네 여긴 왜 폐쇄구역이야 오우 위험한걸? 더이상 접근하지 마십시오 아웃사이드 액세스가 완전히 제한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외부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더이상 접근하지 마십시오 얘한테 비벼도 좋아하나? 얜 왜 덜덜 떨어? 얜 비벼도 반응이 없어 저리 가 허이허이 저리 가 아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뭐야 나 차 밑에 숨을 수 있어 마을은 다 본거 같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메모리는 세개나 못 찾았고 뭔가를 놓친건가 장소를 좀 보자 메모리 보면 되지 어? 여기는 어떤 건물의 내부인거 같네요 아마 클레멘타인 내 건물 아닐까? 이거는 어디 벽 같은데? 다 이 건물 내부에 있는 것들인가? 올라가보자 넌 정확하게 뭐지? 귀여운 소리를 내는 네발 달린 동물?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 넌 정확하게 뭐지? 귀여운 소리를 내는 네발 달린 동물? 3 5였지 그럼 저 반대쪽인거 같은데 일단 이쪽부터 봅시다 물? 호스였어? 어? 아 약간 다르구나 아 여기는 엥? 아 안에는 굉장히 호스 전기도 잘 들어오고 단란한 분위기인데요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조심해 어이구! 니가 센...아니야 신경쓰지마 넌 누구지? 센티넬인줄 알았나보네 뭘 원해? 아 사진을 보여줘야지 대답해 나의 집에서 뭘 원하는거냐 잠깐 드디어 제발타자가 누구를 보내기로 한거야? 니가 내 신입인가 보구나 넌 별로 안크네 하스도는 어떻게 통과한거지? 꽤 재주가 있구나 난 엔트빌리지를 떠난 이후로 줄곧 아웃사이드로 가는 길을 찾고 있었어 하지만 센티넬이 항상 감시했지 이젠 도움이 될만한 신입이 있으니 문제없겠어 날 따라와 아 얘한테 이 작업복을 줘야되나봐 그래서 신분위장해가지고 탈출하는 뭐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미리 얻었지 이거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는거지? 위쪽이 열렸네요 어떻게 올라가 핫 뭐지? 잘 수 있는 장소를 찾은거야? 그..그래 의미가 있지 이렇게 보니까 집이 꽤 멋있는데요? 기지개 쭈욱 기지개 쭈욱 아니 뭐 아웃사이더로서 노력한게 하나도 없네 어? 이런곳에서 놀고 먹고 자고 다했구만 그냥 안락한 삶을 보내고 있었네 여기서 목욕은 안해? 아 맞다 얘네 로봇이었지 난 요즘이 오래된 지하철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시동을 위한 키도 있어 피량군 전원을 공급하는 원자 배터리 뿐이야 네코 코퍼레이션이 이 공장 안에 그걸 보관하고 있다는걸 알고 있어 침투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연락책이 있어 그의 이름은 몰라 보머 재킷과 금사슬을 걸친 로봇이야 이 메시지를 그에게 전해줘 너처럼 몸집이 작고 재빠르면 공장에 몰래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거야 마지막으로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이 도시는 정보로 가득 차있으니까 센티넬은 피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자 배털을 찾아 아웃사이더 선언문에 따라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건 말이지 결국 이 내부에서 얻을 수 있는 메모리는 하나도 없네요? 좀 놀라운걸? 아웃사이더 쨍? 어? 뭐야? 이런 가게가 있었어? 어? 아웃사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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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자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할텐데 보스가 화낼거야 녀석이 또다시 바에서 게으름 피우고 있는 거라면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할거야 스토플라체 스토플라체 저기다 뭐냐 혹시? 어 맞는거 같은데? 얘 노란색 옷 입고 있잖아 얘 어떻게 깨우지? 아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 상자 싸대기 때리면 되겠네 야 일어나 미친 놈아 일 안하고 뭐해 뭘 아파 로봇이 통각이 있겠어 설마 근데 로봇이 취한 것 자체도 좀 웃기긴 하다 으흐허허허허허허헉 대화는 모르는데 다 들려 지금 어 아 아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나봐 대놓고 들어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하죠 빨리 땀 흘리는데 얼굴에 땀나는거 모니터로 나오는거 봐 귀여워 뽈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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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여기가 여기네 그래 나 여기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었잖아 그래 근데 그래서요 어쩌라구요 들어온건 참 좋은데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거지 아니 딱히 외머리도 없는데 중앙 모자에 동그라미가 떴다고 어 그러네 일하는 모자 아 확실히 작업자 코스튬을 다 맞추어야 되는 과정인거 같애요 언제 필요할진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창문쪽에 아이템이 있었구요 찾 일단 찾지 말고 진행해볼까 그래 일단 진행해보자 공장 근처에서 연락책을 찾아 보머 재킷과 금사슬을 걸친 로봇 아 그 신문 들고 있던 친구? 얘? 어? 맞네? 얘야 지금 바빠 왜 불러 어? 그걸 어디서 구했지? 넌 아웃사이 내 연락책? 먼저 배터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지 배터리가 바로 저 네이코코퍼레이션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지만 전체가 제한지역이고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어 뭐든 출입자를 확인하고 직원이 아니면 돌려보내지 내게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여기에서 침입하기 좋은 타이밍을 잴 동안 작업자 재킷과 작업자 헬멧을 가져와 이미 다 있어요 완벽해 그 재킷이야 잘했어 이 헬멧이 효과가 있을거야 이제 옷을 입겠어 잠깐 뒤돌아볼래? 왜 뒤돌아봐 로봇 주제에 완벽하네 근데 목걸이는 절대 포기를 못하겠니? 좋았어 허리 둘러가 약간 헐렁하지만 괜찮을거야 자 이 상자안에 들어가면 내가 몰래 건문소를 통과하겠어 아 근데 이거 히든 진짜 이거 괜찮은건가 모르겠다 이거 넘어갈거 같은데 네 쎄하다 내가 봤을땐 이 도시를 다시 돌아올거 같기는 해요 공장에 들어갔었어도 여기를 다시 가야되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지 아니 상자도 안 열어보고 그냥 통과시킨다고? 좋았어 입담이 꽤 좋은가 본데 저 친구 바로 웃는데요 상대가 하하하하 작으니까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네 어? 감시 로봇이 있어 어? 설마 는 아직 유지중 음 확실히 마을에서 볼 수 있는건 다 본건가? 여기 계속 진행을 해보자고 하하하하 와 안 들켰다 엄마 엄마 안녕 마침 잘됐다 니가 날 도와줄 수 있겠는걸 이 어둡고 거대한 공장에서 내 집 키를 잃어버렸거든 센티넬은 나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어 갈 곳이 없으면 여기서 더 일해 라고 하더군 만일 니가 찾아준다면 평생 감사할게 열쇠? 밑에 떨어졌나보지? 내가 나중에 찾아줄게 okay 뭐 어디로 가라고? 어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쫓아오진 않겠지? 오 찾고 있네? 빨리 빨리 도망쳐 아 저 위쪽에 점프할 수 있는 곳이 있네 자 넘어왔어 이제 어떡해? 레버가 있네요 이거 들켜도 뭐 한방에 죽는게 아니네 얘 언제 다시 왔대? 어어 왜 막 한바퀴를 돌아? 저 쓰레기같은 녀석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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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기로 가야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아닌가? 아 저기 길이 아예 없네 물 때문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음? 왜 이런 장소가 와 안 들켰어 빨간색이 되기 전에 숨으면 괜찮은 거네 가까이 와서 한번 슥 보네요 뭐야 여기 왔던데 아니야? 아이씨 왔던데네 살려줘요! 살려줘요! 굴려 굴려 이따가 빨리 가 됐다 굿 쫄았다 굴려서 넘어가면 되는건가? 무생물로 인식해서 통과가 되나봐요? 야 근데 나 메모리 아직도 안 지나쳤어? 그래? 저기 안에 레버가 있네요? 설마 이걸 밀 수 있나? 날 쫓아오네?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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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공장의 끝이었네. 이렇게. 이 마을을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메모리가 여전히 가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메모리를 이 도시에서 찾아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이겠죠? 어, 폐쇄됐어. 너희가 우리 구역을 막는다고 전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클레멘타인이 있는 거주구역이 막힌 거예요. 지금. 범죄가 돼 빈티지 카드 컬렉션을 노리고 있을까? 이 모든 일이 허무하게 되어버렸어. 너희는 우리의 자리를 훔칠 수 있어도 우리의 움직임을 훔칠 수는 없어. 여우. 춤을 출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 진짜 춤을 사랑하나 보다. 어? 보안실이 열려있어. 아, 여기구나. 그래. 아, 기억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 저 뒤에 드론 사진이 있네. 이러면서. 아, 역시 스토리가 진행되니까 갈 수 있는 곳이네. 자, 일단 하나 겟. 센티널.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어. 범죄를 퇴치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 말이야. 하지만 도시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여러 집단이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센티널은 빠르게 권력자의 사냥개가 되었지. 그들은 도시를 통제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였어. 순종적이고 의심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니까. 인류가 멸망한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통제했어. 항상 제 임무를 다 하고 있지. 가차 없이.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또 바뀐 곳이 있다는 뜻인데? 좀 더 찾아보자. 아까 보니까 울타리 밑으로 가던데? 잉? 아니, 뭐야. 이게 가지네? 가지네 징싱나네. 진정하십시오. 소색작전 수행 중입니다. 아, 얘 걸리면 안 되는구나. 이쪽을 막아놨네. 정면 계단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뭐 애들이 알아서 길을 열어주네. 내가 갈려고 하니까. 내가 여기에 상자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아파트에. 왜 상자가 많은가 했더니 솟는 거였네. 반대편으로 가라 이거지? 아이고, 신이시오. 어어... 와... 한방에 죽었어. 잘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되드만. 어이 씨 돌아보는 거 아니겠지? 어 아이고 아우 들어왔다 여기까지도 젖은 않을 거 아니야 클레멘타인 어딨어? 어? 어디 갔노? 단서 보드 보기 클레멘타인? 흠 클레멘타인은 없어 아 이게 뭐지? 일종의 코드화된 메시지처럼 보이는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면 탐정처럼 생각해야 해 이것 좀 봐 비일리와 고양이에게 답은 내 물건에 있다 그리고 네 개의 기호가 있음? 클레멘타인이라고 설명되어 있나 봐 그림 실력이 나랑 비슷한 수준인데요? 일단 맨 마지막 거는 이거인 걸로 알겠다 뭔가 찾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확실해? 이게 이게 아니라고? 맨 마지막 거가 이거잖아 아니야? 순서대로 봐야되나? 화분을 찾아보자 화분 화분을 찾아보자 화분 못 보던 향로가 생겼네요 이게 그건가? 내 센서는 기체 상태에 무해한 화학물질만 감지할 수 있어 내가 기억하는 편안해지는 느낌은 재현할 수가 없지 컴패니언도 나처럼 냄새를 맡지 못하는데 왜 그런 걸까? 용기 아래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 나는 첫 번째 메시지 아 이게 꽃이 자라나는 화분이 아니라 연기를 표현한 거구나 진짜 개 때리고 싶네 그림 실력 흐흐흐흫 자 향로에 나는 이라는 메시지가 적혀있었고 그 다음이 계란이에요 뭐 보석이에요 뭐예요 나는 로봇이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막 이딴 말 써있으면 죽인다 진짜 그렇게 당연한 소리를 왜 해 아니 애초에 나는 이라는 말을 왜 써놓냐고 어 그냥 바로 본론을 얘기하면 되잖아 어 찾았다 이 보석은 중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순도가 낮아 빛은 인위적으로 더해진 것 같아 유용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신호등 역할을 하나? 블레이저랑 있어 나는 블레이저랑 있어 나는 블레이저랑 있어 그 다음에 저 스쿠르바 우주선같이 생긴 건 뭐냐 뭔가 찾았어? 뭔가 찾았어? 뭐야 괜히 상호작용 될 수 있게 만들어놨어 어 아파트에 있다니 정말 이상하네 이것이 컴패니언이 보는 방식인가? 뭐 봐 여기 뭔가 남아있어 나이트클럽으로 에? 아 꼬깔콘 꼬깔콘이 의미하는 거였나봐 3번을 꼬깔콘에 씌어진 마네킹 다리였던 거야? 나는 블레이저와 바에 있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 반짝이는 병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 아 저 위에 있구나 바로 와 나는 블레이저와 함께 있어 나이트클럽으로 와 나이트클럽 근데 닫혀있었잖아 아아 나이트클럽이 마지막 기억이 있나봐 나이트클럽에 그 술이 있나본데요? 왜 올라가? 내려가라고 됐어 가자 그럼 이쯤에서 갖는 의문 이거는 나이트클럽 내라고 생각을 해 그지? 이거 뭐냐고 오 이게 뭔데 전혀 가늠이 안되는데 아 뭐 이렇게 미친듯이 지지직거려 진짜 개때리고 싶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안풀리니까 막 입이 험해지네 모니터가 달려있는 장소 모니터가 안달려있는 장소를 찾는게 더 빠르지 않냐? 모니터가 안달려있는 곳이 어딨어 다 달려있는데 어? 잠깐만 어? 야 미쳤어 와 쟤 촉 보셨습니까? 착 와아 로봇이 인간의 일과 행동을 모방한다는건 흥미로운 일이야 여기에서 버거가 길거리음식을 파는 것 같아 내가 인간이였을때 가장 가고싶었던 곳이 기억나 작지만 친절했고 웨이터 이름은 착 M으로 시작하는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음? 착 그래 여기 아무것도 없을리가 없지 천장에 구멍에 뚫려있는걸 봤었어야 했는데 아아 대박 하아 자 이제 마지막 나이트클럽으로 갑시다 열었네 너랑 관계없는곳이야 저리가 아 아 여긴 또 어떻게 들어가 얘네 여기로 이사왔네 위험 그룹 수준 2% 즉시 춤출 곳을 찾아라 난 이 클럽이 싫어 가짜들로 가득하거든 하지만 적어도 센티널은 없어 흐흐 흐흐 얘는 반응이 없네 뭐하는 짓이지? 약간 이런 느낌 경비원이 우리를 들여보내줄 것 같지가 않아 얘들아 우린 다시 뒤로 올라가야 할거 같다 뒤로 올라가? 어? 저 창문이 열렸스... 쓰 안열렸네 어! 저기 열렸어 저번에 창문이 닫혀있어가지고 못갔었는데 넌 뭐야 넌 여기에 볼일이 없을텐데 더 고급진 다리로 교체할게 아니라면 말이야 니 다리는 교체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꺼져 오우 여기가 뭐 파츠 부품 교체하는 그런 덴가본데 못 보던 애들이 좀 생겼다? 얜 머리에 왜 이딴게 쓰여져 있는거지? 원래 쓰고 있었나? 넌 뭐야? 밀쳐 말이 안 걸어지는데? 아 됐다 안녕 잘 지냈어 너 누군데? 나 왜 기억이 안나지? 이게 다야? 와 얜 본체도 막 빤딱빤딱 하네 안녕 안녕 여긴 어떻게 올라왔니? 물이랑 파티할래? 자 들어와서 음료좀 마시렴 엄청 친절하네 핑크색 팬티만 아니었으면은 진짜 친하게 지냈을텐데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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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클레멘타인인가? 안나네요 얘는 데타 잘 춘다 내가 봤을 땐 룸이 따로 있을거야 그 조용한 곳에서 이제 기억을 얻을 수 있겠지 그 조용한 곳에서 이제 기억을 얻을 수 있겠지 레버 베이스 사용 레버가 없어 레버를 나중에 얻어가지고 해야 되나봐요 여러분 DJ 맥시가 왔습니다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이 첫번째 노래는 우리 아주 수상한 친구 블레이저의 신청곡인 블레이저? 여긴 레버가 있네 이걸 왜 끄는거지? 아 내가 끄면은 옆에 있는 DJ가 와서 이걸 켜는군요 아텐더와 말하기 여기 손님 VIP발코닌 못들어가 비공개로 사용하고 있거든 블레이저라는 자가 예약한거 같아 아 그 연락책이 블레이저구나 이름이 이 쌍놈새끼들이 나한테 똥개 훈련시켜놓고 지들끼리 술차맞고 놀고 있어? 진짜 뒤질라고 환전했구나 니네가 근데 여긴 어떻게 올라왔대? 어디있어? 그 장소가 어디? 저기야? 낯빛 뭐지? 뭐지? 오호!!! 대박 내가 인간이었을 때 친구들과 모여서 밤새 파티를 하곤 했어 덕분에 다음날 아침엔 늘 힘들었지 살수 없는 평면에 가는것보단 이곳에서 즐거움을 찾는게 기분 좋았거든 하지만 지하 생활의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졌고 네코 코퍼레이션과 같은 기업의 자본주의적 탐욕과 센티널이 만든 경찰 국가도 더 추악해졌지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났어 자 마지막 기억 하나 남았다에 자 저리 가세요 난 VIP실인 줄 알았는데 창고였네 열어줘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없네 아까 홀로그램 레버 내려서 올라가는 듯 와 진짜 천재세요? 그러게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올려줘요 아 난 이걸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생각 자체가 못했어 어? 올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가 아닌가? 반대쪽인 것 같다 어 그럼 레버를 찾아야겠네 어? 이 친구가 레버 갖고 있어요 이 클럽은 형편없네 그 한심한 VIP룸에 가려고 했는데 나를 쫓아 냈어 나를 믿어줘? 그래서 보복으로 이 레버를 그냥 훔쳤어 내게 음료를 가져다주면 이 쓸모없는 레버를 줄게 내겐 필요도 없고 가지고 다니다 잡히고 싶지도 않아 음료? 바라는 게 맞네 이상한 음료 오! 고마우네 친구 약속대로 자 여기 있어 허어 어어 가 그어어어어어 하어 눌렀어 뭐지? 아 이게 길을 잘 만들어가지고 갈아 뭐 이런건가? 이렇게 하면 됐네 그죠? 가자고 뭐야? 쟤 어디가 또? 왜 자꾸 나한테서 도망가? 나는 센티넬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이들이 센티넬인데 왜 그렇게 많이 불평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니가 아직 안 처맞아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에잉? 뭐야? 블레이저가 배신했어? 일석이전에 생각만큼 똑똑하지 않구나. 작은 고양이야. 어쨌든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란다. 단지 사업일 뿐이지. 식은땀 식은땀. 사업이 곧 돈이야. 나는 우정이나 동지애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둘 다 끌고가. 누구한테 한 얘기에요? 아 드론이 있구나. 헐.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 어떡해. 나 옷도 다 벗겨줬어. 흔들어. 이 정도면 고양이의 범주를 벗어난 지능 아니냐? 어떻게 가. 어이구 어이구 놀래라. 아이씨. 감.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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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맞는거였네? 왜이래? 부팅되고있어? 무서워 약간 인간으로치면 세뇌당하고있는걸까? 어떻게..어떻게가야되지? 고양이는 진짜.. 못가는곳이 없구나 이 뽀송뽀송한 엉덩이 좀 봐 찰싹하고 때려주고싶네 아 메모리도 못봐요 지금 아 얘가 여기를 계속 감시하고있어서 이쪽으로 못가는구나 밑으로 내려갑시다 음? 어휴 얜 모가지가 날라갔네 어휴 얜 모가지가 날라갔네 얘는 변기에 머리를 쳐박고 죽었네 그와중에 형광등 왜이렇게 밝아 시설이 좋네 어?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갈수있었구나 어휴 와.. 간바레차로 간바레? 이..어떻게가냐 아 저 위로 올라가야되나 본데? 아 저 위로 올라가야되나 본데? 밑 아니냐고? 무슨소리야 여기 대놓고 이렇게 길이오 이라쌰이바세! 이러고 있는데 우매한것 뭐라는건지 못알아듣겠지만 일단 알겠어 지금 B1,2가 없어가지고 번역이 안되지만 뭘줄 알아듣겠어요 뭘줄 알아듣겠어요 어허 여기 그냥 철창사이로 슥 지나가는게 되네요 어 나 꼈어 여기 일단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고 뭐 와 진짜 그냥 감옥이네 더할 나위 없는 감옥이야 젠세다요 쩠쩡 출가 마할까아ㅏㅏ아ㅏ아ㅏㅏㅏㅏ мама아 contrary초어 씻 야, 나 여기서 똥 좀 싸고 갈게 아, 똥 마려 아, 맞다. 로봇은 똥을 안 싸지 하지만 난 고양인걸? 똥을 쌀 권리가 있다고! 빨리 가아! 쌀 권리 뭔 소리야? 읏 어디가? 어? 비원터가 저기 갇혀있네요? 약간 고대 마왕 봉인한것처럼 돼있네? 말하지마 못알아 쳐먹겠으니까 이 자식아 라고 고양이가 얘기했어요 뭐 가라고? 나보고? 왜? 왜 때문에? 나 혼자 가서 뭐하라고 뭐..못해가 이거? 점프 못해? 냥냥 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네? 호요? 호요? 하야아 아이고! 오 이..뭐야? 방금 다 왔는데? 실은 얘도 알고보니 로봇이었다거나? 뭐지? 분명히 다 왔는데 이게 올라가는 판정이어서 안 닿았나봐 뭐..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넘어갈 건데 아..이해했다 여기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고 여기 올라갔다가 이거 넘어가면 내려가라 이거네 내려가라 하와이 하..사장님 너무 재밌으세요 미친놈인가? 지금이야 점프 하라고 아이씨 눌렀는데 왜 안가져 오 레버가 있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려 오케이 드론들의 이목이 다 저쪽으로 집중됐을 때 나 혼자 빠져나가면 그만이야 왜 노란색으로 경계 퇴소로 바뀌었구나 이게 꺼져가지고 이게 꺼져가지고 빠르게 물러 튀어 뭐야 가는 길목을 막고 있 이걸 못 본다고? 드론도 별거 아니네 나왔다 이놈아 어휴 정신 좀 차렸어? 기억 초기화됐니? 와우 또다시 연구실에 컴퓨터 시스템에 갇힌 느낌이었어 철저히 고독하게 내가 너에게 돌아오다니 믿기지 않아 넌 좋은 친구야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네 하지만 아직 안전한 상태는 아니야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해 여기 문 좀 열어줄 수 있어? 니가 열어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열어 뭐해 뭐하냐니까? 아 야 여기서 뭐해야돼? 뭐할 줄 아는게 없어 얘가 이동하는거 빼곤 뭐할 줄 아는게 없어 막히면 막히면 어 막혔네 이제 어쩌지 이러고 한 24시간 동안 기다릴 놈이야 쟤는 반대편에 레버가 있네요 메모리요? 어 이제 마지막 메모리 열렸다 쓰레기통에 버려져있는 어떤 로봇이네요 어 그거 여기 아니야? 쓰레.. 쓰레기 로봇 쓰레기 로봇 로봇쓰레기 없는데 여긴 아닌데? 어쨌든간 어떻게 해야돼 아니 미친 벽돌까지 내가 툭툭 건드리면서 여기 벽돌이 있네 이런걸 알려줘야돼? 아 로봇이라 좀 고지식해서 그런가? 어? 올려줘다 헉 머리를 내주네 손으로 잡아올릴 줄 알았는데 흐흐흐 나 여깃쑤 하고 광고를 해라 진짜 광고비 받으셨어요? 광고 잘하네 아휴 뒷광고네 뒷광고 저 센티널들이 또다시 길을 막고 있어 이래서는 금방 들켜버렸구나 니가 감방으로 녀석들을 유인한 다음에 가두는건 어때? 왜 그걸 제가 아냐구요 넌 할 줄 아는게 뭐야 이제 문 닫을라고? 어? 저 개색 붓이 안에 있으면 안보이나봐 저 로봇은 뭐지? 저기 바닥에 있는 저 남자 보여? 재부팅당한 로봇이야 난 기억을 잃고 싶지 않아 너무 무서워 저기에도 로봇이 하나 있네요 이 회복센터는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졌어 나는 이제 모범시민이야 어이 진짜 개무섭다 상태가 저렇게 된다고? 응 사용 여기에다가 가둬야되나봐 아하 이해했어 야아 똥멍청이 일로와 지금이야 지금이야 잠궈 빨리 와라 애물단지 어? 찾았다 마지막 기억 이 불쌍한 녀석 센티넬은 저항하는 자에게 무자비한 것 같아 내가 염려한대로네 그들은 이 녀석을 완전히 삭제했어 더이상 감정도 자각도 추억도 없어 그러니 절대 잡히면 안돼 아 아 결국은 메모리 100%를 찍는 놈 찍는구나 고생했다 진짜 넌 여기서 왜 폼 잡고 있어? 이봐 나를 곤란하게 하지마 이제 758년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야 그 후엔 자유라고 로봇들은 인내심이 참 좋구나 그때쯤이면은 쟤도 녹스러워서 없어지지 않을까 어 뭐야 이번엔 총 3마리를 넣어야 되나 보네요 어그로를 끌어서 걸렸네 으응 너가 acted 왜한 놈만 와요 야 너 일로와 아니 미친 일로와 일로 일로오라고 이 빠가사리야 그새 날 놓치네 또 빨리와 됐어 잠궈빨리 이런 개씹 됐어 다 가뒀어? 오케이 얜 여기에서 그냥 이러고 고정이 돼 있었네 다행이다 여긴 정상이 없어 조심해 아직 안전하지 않아 할말이 없다 뭐 또 내가 뭐 또 해야돼? 진심? 와 진짜 너 진짜 개무스모구나 와 좀 놀랍네 이문희야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고 저쪽 제어실에서 열 수 있을 것 같아 또! 또! 또 나한테 시킬려고 우선 제어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해 둘러보자 어차피 들어가는건 나일거 아니야 뭐야 아 긁는거 못참지 발톱 좀 다듬자 발톱 좀 다듬자 에헤헤 귀여워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 트럭 뒤에 올라타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보안구역에 접근할 수 있을거야 자 아이고 박지마요 쫄았네 안전운전 몰라 안전운전? 그렇게 급브레이크 밟지 말라고 혹시 드론 다 몰려오는건 아니죠? 오시네요? 어어? 어어 오시네요? 아이구 저 야 저 미친놈 저 혼자 출발하는거 봐 야! 야아악! 우우우웅 chambers 들어가지 마 Յ 아니 멀쩡히 차 쫓다가 갑자기 주민들 보이니까 주민들 수색하고 있어 다행이다 로봇들이 다 멍청해서 우리 둘 다 센티넬의 감시망을 빠져나갈 순 없어 내가 녀석들이 주위를 끌테니 이틈에 넌 도망가 아웃사이드 선언문에는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웃사이드로 가야 한다라고 써있어 넌 이제 우리 중 하나가 됐어 모두가 아웃사이드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 중 하나는 가야 해 지하철 키 빨리 가 너에 대한 기록을 내 램에 저장할게 작은 아웃사이더 거기 막 다른 곳 아니에요? 우리 기억은 지금 다 모은 상태지? 으으으으으음 너무 멋져 이제 그냥 막 진행하면 되겠네 뭐 어떻게 출발해? 반대편에서 출발하나? 물음표? 뭐, 뭐 어쩌라구요? 응? 저건가 보다. 아닌데? 아, 배터리부터 먼저 꽂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전선 따라서 갑시다. 음. 음. 배터리. 흠. 드디어. 생각해보면 절크도 이제 물리칠 수 있는 디토네이션? 디스트로이어? 무기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어, 잠깐만. 디 머시깽이도 발명했고. 밖에 상황도 굉장히 안정화되있고. 나가면 되겠네. 난 이제 가서 가족만 만나면 되는거고. 애들은 내가 여기 길 뚫어주면 알아서 잘 나가겠지, 뭐. 이대로 엔딩 아닐까? 이 이후에 뭔가 스토리가 더 있으...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뇌절 같은데? 이게 딱 밖에 나가고? 군을 개방하기만 하면은... 깔끔하게 엔딩일 것 같은데. 음, 안 끝났네. 자, 제어실 챕터가 나왔구요. 그렇군요. 뭐 하나 쉽게 끝나는게 없네요. 여기가 어디여? 근데 뭐 어차피 이제 히든 없으니까 진행루트대로 야 빨리빨리 가보자. 우리 상태가 뭐지? 갑자기 엄청 좋아졌는데? 어? 뭐야?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어? 저 인간이 멸망한게 아닌가? 바로 옆 정거장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던걸까? 아니 시설이 말도 안되게 좋은데요? 로봇들도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약간 도우미처럼 있잖아 지금. 성벽 도시 99의 주인님 안녕하세요. 이 구역에 페인트칠하는 중입니다. 이 구역에 페인트칠하는 중입니다. 안 마른 페인트를 조심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에어? 뭐야 도대체.. 성벽도시 99의 주민님 안녕하세요 주인이 아니라 주민이네 이 문은 표면으로 통하며 현재 격리 절차로 인해 잠겨 있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제어실에 있는 공인 엔지니어에게 물어봐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현재 창문 청소 작업 중입니다 제어실는 과연 사람이 있을까요? 로봇이 있을까요? 제어실는 일종의 보안 프로토콜로 닫혀있어 인간만 들어갈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건 기분 나쁘잖아 보안 프로토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 통로를 열 수 있을 거야 오케이 한우 나 이제 두 발로 걸어야됨? 뭐야 저거 상호작용이 안되는데 아 저기가 열렸구나 지금이야 안되는데? 아이씨 다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제 해봐 빨리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이 친구가 있었구나 이리 와라 이놈아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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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하게 안다 미안해 다시 이리 와봐 어 자리를 딱 잡았네요 아 이래야되는구나 뜯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거 맞아? 우리가 힘을 합치는게 이게 맞냐고 미쳤어? 이건 그냥 부수는 거잖아 스읍 인간 인간은 어딨지? 여긴 전체 도시의 제어실이야 여기에서 모든 것을 통제했어 그리고 이젠 아무도 없어 진짜로? 내가 그들을 증오했던게 기억나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거든 깨끗한 공간 무한한 힘 이동의 자유 하지만 그들은 그런걸 제대로 쓰지 못했어 전염병 지금 기억났어 모두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만 생각했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지 내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걸 봤어 무력감을 느꼈지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하지만 나는 지금 너를 도울 수 있고 함께 아웃사이드에 나갈 수 있지 인류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추억을 간직하겠어 도전과제를 달성함 기억나 이제 모든 것이 기억나 굉장한 기분이야 정말 고마워 작은 선물을 줄게 기억 배치 막 이런거 주려구요? 오잉? 하하하하하 오와 무지개 찬란한 유니폼이에요 멋있네 모든 게임을 완벽하게 다 즐겼다는 증표로군요 음 좀 자랑스러워 할지도 이쁘네 역시 고양이는 무지개지 이쁘네 이게 바로 메인 컴퓨터야 메인 프레임에 따르면 몇 년 동안 여기에 아무도 없었어 아 역시 인류는 멸절한 건가 오래전부터 도시 전체가 록다운 사이클에 갇혀있어 이걸 비활성화하면 우리도 나갈 수 있을 거야 이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을 온라인 상태로 전환해야 해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이 컴퓨터 안에 있어 전원을 켜야 해 네가 전원을 켜는 동안 나는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와 암호화된 키를 찾을게 고양이한테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이 미친놈은 모니터를 하나하나 다 켜야되네 모니터를 하나하나 다 켜야되네 다 켰어 성공했어 정말 잘했어 친구 찾았다 도시를 여는 방법을 알아냈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본데 기다려 오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루프 커드로 스테이션 잠겼음 저기 도시를 여는 워크 스테이션이야 보안 레이어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 해보자 난 기계를 해킹하고 넌 파괴하는 거야 뭐...뭐... 갸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긁어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해킹하기 어이구 시 시 시 시 시스템이 생각보다 복잡하네 어? 하나를 언락했는데 경고가 뜨네요 어...안돼 계속 진행해야 해 밀어 그렇지 넌 저거 해킹해 아 내가 이걸 부셔야 해킹이 가능해지는 거구나 이정도면 감전사 해야되는 거 아니요? 해킹하기 또 파직하겠지 아우 어? 잠깐만 이러다가 얘 죽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거 해킹하나? 어? 아아... 지...지...지...지...지...지... 걱정마 워크스테이션을 열면 재충전할 수 있으니까 어? 어? 왜이래 불안하게 야...네가 죽어버리면 진짜 165 끝나 난 그냥 고양이일 뿐이라고 아이고 이때까지 등장했던 모든 로봇 중에서 제일... 지 할 일 잘하는 애였는데 제발...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무래도...더...더...더... 이 작은 동체가 망가진 것 같아 괜찮아 난 괜찮을 거야 그냥 워크스테이션으로 데려다줘 저 경보는 끌 수 있어 괜찮아? 됐어 이제 안전해 어? 괜찮아졌나봐요 아닌데? 계속 연기나고 지지직거리고 있는데요 저 인간 저기...할 말이 있어 도시의 중앙 제어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면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이 드론 동체가 버틸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말이야 이제 보안이 비활성화 되었으니 내가 시스템을 제어하고 도시를 개방할 수 있어 이걸 덮었으면 내 소프트웨어가 파괴될 수도 있어 하지만 처음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나는 그 선택을 했어 그리고 지금 이게 그 결과야 아웃사이드를 함께 보진 못하겠네 미안해 나는 인류의 기억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과거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젠 컴페니언에게서 미래가 보여 그리고 너에게서도 자 이제 이걸 떼어줄게 넌 내가 그리던 최고의 친구였어 고마워 호빈엉 마이 Gesundheits 제 작은 친구 이런 매일 Wang 저도 어떤water 사람 뭘 나는 계속 이뤄고 있는거야? 열린다 거대한 벽이 와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 태양빛에 다 죽어버리네? 아니 그럼 그동안 뭐하러 폐쇄를 해놓은거였어? 엥? 경비 드론들까지 다 멈춰버리네? 태양광선이 만능 치료제였네 아 어떡해 이제 가야지 어 뭐야 다시 자리를 잡고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 문이 계속 열리고 있고 진동이 계속 패드에 진동이 느껴져요? 진동? 느껴져요? 진동? 문이 다 열릴때쯤이면은 비일리도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희미한 기대를 저 문은 언제 다 열려요? 계속 한 단계씩 열리고 있구나 저렇게 다 열리고 올라가고 열리고 올라가고 열리고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게 마지막인거 같아요 끝났다 진동도 끝났어요 진짜 죽어버리고 만 것인가 물고 갈 수도 없어 와이키 누르면 그냥 이 자리에 주저앉거든 깜짝이야 아 이제 말도 못 꺼네 비일리가 죽어서 와 이끼끼인거 봐 와아 아 이제 말도 못 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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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마지막 뭐였지? 비일리가 혹시 저기로 옮겨갔나? 아, 그럼 좋겠다. 저 시설에 비일리의 정신이 옮겨간 거였으면 참 좋을 텐데. 약간의 떡밥을 남겨놓고 게임이 무사히 마무리가 됐네요. 아, 근데 좀 아쉽다. 조금 더 보여주지. 그 고양이 가족들 만나는 것까지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엔딩 크레딧에 나오려나? 일단 좀 끝까지 봐봅시다. 일단 난 이 게임을 하면서 계속 느낀 게 뭐냐면 결국 지구의 지배자는 고양이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치, 고양이가 지구를 지배할 때 됐지. 이 정도면. 인류는 이제 완벽하게 멸망하고 지구에 남은 거는 로봇과 고양이. 절크라는 쓰레기 생명체는 이제 자외선에 다 타서 죽어버렸고 고양이도 진화를 거듭해서 이제 그 뭐라 그래? 이뇌? 펄이 있잖아, 펄이. 약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어, 맞아. 수인, 수인. 근데 엔딩 크레딧 뭐 없나 본데? 혹시 스킵이 있나? 어, 건너 뛰어버렸네? 내가 봤을 땐 쿠키 영상 없는 것 같아. 자, 엄청 재밌게 즐겼는데 마무리 편에서 약간 아쉬움이 남는 스트레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적어도 가족은 만나게 해주는 거는 보여줬어야지. 우리의 이 험난한 여정을 했던 최종적인 목표가 뭐야? 그 세 마리의 고양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잖아. 고양이로 시작해서 뭐, 인류에 대한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닌가. 그런 약간 아쉬움이 있었네요. 그래도 최근에 만든 게임 중에서는 정말 재밌게 끝까지 플레이했던 게임인 것 같아요. 스트레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깜짝이야. 뭐야? 우와, 저런 게 있네? 우리 고양이 행복하렴. 마치도록 합시다. 녹화 종료. 녹화 종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